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잔양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선교하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묶어서 통복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근본적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전체를 어느 한 구절도 건너뛰지 않고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건네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건네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전체를 제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건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기초로 그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매일 자랄 수 있게 도울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하나하나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론은 성경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갈급함 또 거기에서 뭔가 채우려는 안간힘을 너무 많이 거기에 쏟고 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앞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노력들 의미 없다. 소홀히 여기자라는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든 기초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결코 떼버릴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사실은 이 나라들이 늘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는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나라와 나라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일을 노심초사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우리 늘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 짧게 다녀가고 일본을 지나서 돌아갔는데 일본의 약간의 치우친 언론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이제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파 언론들이 일본의 우파 언론들이 말하기를 미국에게 한국 대통령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일본이다. 그런 기사를 내어놓고 우리도 봤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기대는 좀 낫나?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계산들을 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일부가 미국에 대해서 싫다 해서 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일부가 미국이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된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해서 친미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웃 나라인 일본을 놓고 반일하기도 하고 또 중국을 놓고 친중하기도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바로 이 이유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저 어린아이들 공기놀이하듯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올시다. 이 국가 간의 신뢰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야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전쟁을 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평화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한마디로 국가 간의 신뢰 프로세스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깨지면 바로 전쟁으로 간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언제 어느 때든 저런 일이 세상 곳곳에서 늘 일어나왔고 일어날 것이고 이런 모든 전쟁 속에는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 프레임을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로 짜가느냐 이거는 아주 중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겠고 여기에서 기반을 두고 우리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제 피부로 와닿아서 뭔가 세상에 강자인 나라와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우칠 것인가를 계산해 보고 조용히 비밀 투표하는데 그 비밀 투표의 마음에 다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어느 쪽으로 청취를 하려고 하는 세상 쪽으로 권력을 몰아주고 때로는 반대편으로 권력을 몰아주고 온 국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뭔가 무슨 친하고 반하고 그런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 3억 3천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어디를 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로 그들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친미냐 친중이냐 반일이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미국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용하는 것이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친한하고 반일할 거다 그런 경우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나라는 나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지킬 힘, 세계에 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균형자 노릇할 수 있는 힘 그들이 만든 무기, 그들이 만든 돈이 세상에 그 수십 수백 나라들의 그 안전과 그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친 반 이런 프레임에 그다지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를테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일이기까지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친미 혹은 반미 혹은 친중 혹은 반중? 반중 뭐 이런 일을 하느라 국민들이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 싸움을 극렬하게 하고 있는 이게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즉 21세기 믿음의 모든 근거가 세계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 구축에서 토대를 둔다 여기에만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 중에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 언뜻 보면 나라 중에 나라는 미국이요 나라 중에 나라는 중국이요 혹은 나라 중에 나라는 대한민국이요 이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반 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프레임 자기의 기초를 두고 신뢰 프로세스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뉴스니 신문이니 이런 걸 보고 거기에서 학습당에서 생각을 전혀 변하지 않고 진보 생각이니 보수 생각이니 그런 생각에 움츠려 있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을 크게 보지 않는 성경에 그려져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경영권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어떻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민감할 것인가 여기에 믿음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 거기에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여러 사랑 이야기를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야기로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길은 바로 이 책 한 권에 오 이건 찬송가 있군요 원지 너무 가벼웠습니다 조금 묵직한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으셔서 우리는 그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지식을 키워감으로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토대 이 토대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소망 이걸 달리 표현하면 꿈인데 이 꿈은 어린 날 뭔가 경쟁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좋은 자리들을 나도 차지할 수 있다 부모들이 건네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나름의 좋은 자리를 향해서 나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어렸을 때 꿈도를 꾸다가 스무살 접어들면서 아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40이 넘어서는 더 실망하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말한 좋은 나름의 자리 좋은 곳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 소망과 멀어지며 초라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그 소망과 성경에서 말한 소망이 같은 건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한 믿음과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약속들을 미래적으로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늙어서 이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가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그 기준만큼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 말을 온몸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고 믿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이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종료되는 날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영원히 이제 게시록의 표현들을 하면 이제 우리는 왕과 제사장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소망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성경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렇게 부모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요 아빠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접어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배웁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로미오, 줄리엣, 성춘향, 이몽룡 때문에 죽고 살고 난리를 치면서 사랑 노래를 씁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세상이 다 없어도 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고식어서 너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이야기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사랑 이야기는 같은 건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나눈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정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신, 키우신 사랑 넓히신 사랑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값 주고 대가를 지불한 사랑 이걸 이제 그의 보혈이라고 그러고 그의 피를 통해서 사신 대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사랑의 분질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알고 그 사랑의 그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형성되었고 완성되었는가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붙들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소망을 늘 더 꿈꾸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나라 혹은 여타 나라와의 관계 여기에만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기초를 두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꿈꾼다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쓸쓸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을 붙들어 하는 것인가 왜 성경을 늘 붙들고 늘 읽고 왜 성경을 늘 들으라는 건가 그 이유는 믿는 삶, 꿈꾸는 소망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붙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짧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부분이 게시록 이야기인데요 이 게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이며 그 특징은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66권 가운데 한 권인데 맨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와 게시록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또 잘 연결되어 있는 처음 시작된 창세기와 맨 끝이야기인 게시록 이야기가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제 그 부분 한 토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60년 동안 줄기차게 믿음을 키웠습니다 소망을 키웠고 사랑을 키웠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이 사람은 10대 때 20대 때 그냥 아버지와 더불어 바닷가에서 뭔가 고기를 잡으면서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거기에서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제안했고 손을 내밀었고 사도 요한이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3년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그의 믿음이 자랐고 소망이 자랐고 그의 사랑이 자랐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우리는 예수의 믿은지 3년에 공을 하나 붙여 30년이 됐는데도 막중한 사명을 깨닫기는 커녕 교회에서 아주 그냥 교인 그 또한 감사해요 그런데 와우 3년 만에 사도 요한은 막중한 책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모든 여타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라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것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줄기차게 쉬지 않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망의 꿈을 꾸면서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그의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60년 전 우리 주님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상황도 녹록지 않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로마 제국과 부딪힘 속에서 반모섬에 머물러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은 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소망의 꿈은 더욱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알렐루야 참 반가웠습니다 60년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반모섬으로 찾아오셨는데 너무 반가웠다는 얘기를 책 서론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놀랍게도 그 지난 삶의 그 소망의 삶을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더 이제 그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느냐한 마지막 삶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걸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기시록입니다 놀라운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는데 오 이 사도 요한이 울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그 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서 뭔가 마음이 확 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시죠 성경 열심히 안 읽으셨다는 거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쭉 읽어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다는 얘기는 와우 짜릿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스토리로 이야기를 기록된 대로 쌓아가라는 건지 이걸 잘 성경을 통로해서 스토리를 쌓아 놓으면 와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 할렐루야 가슴 뛰는 장면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6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 초대로 변화산상에 같이 자기 형과 베드로와 함께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와우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한마디 했죠 여기 좋습니다 저라도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요 무서워요 그럼 바보잖아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내려가자면 내려가고 그가 어 그래 좋아 베드로 천막 세기 지어봐 그러면 천막을 짓던 그의 말을 들으라 이수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60여 년 만에 그 음성을 바라신 그분의 모습과 보자를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소망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그런 소망을 이렇게 대통령들이 70년을 살았다 그 집에 가봐서 뭐 하겠습니까 경복궁 가봤자 뭐 하겠고 500년 동안 경복궁에서 왕들이 살았는데 지금 누가 가보고 싶습니까 저 거기 가서 얼마 줄 테니까 하루 생활하고 자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쌓아두면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이 이야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 가지고 재밌는 예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어떤 요절 하나 가지고 또 무슨 교훈 주고 또 재밌는 예화 이렇게 지나가면 결국은 사도 요한이 60년 만에 보좌 앞에서 그렇게 가슴 뛰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장면을 같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같이 공감하며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 들어서 이제 어려서 신앙 생활했고 중고등학교 잘 다녔고 그러다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지 집사님으로 수고하다가 장로님으로 수고했는데 나이 90 중반되어 가지고 뭔가 흘물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헐 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을 붙들고 사도 요한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보호자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 두루마리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고 울었다는 얘기는 그 두루마리 안에 뭔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주님을 통한 3년의 가르침의 이야기와 그 기초 위에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쌓아서 알고 있기에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저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된다라는 소망 그리고 울었다는 것 우리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색깔이 예뻐 보이는데요 이러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사도 요한이 왜 우는지를 아는 거죠? 왜 울어?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우리 예수님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 얼마나 긴 다윗은 그때로부터 천년 전 사람이잖아요 천년 전에 70년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지를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왜 성경을 잘 통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게시록을 잘 읽으려면 누구도 잘 알아야 돼요? 다윗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 이야기가 어땠는지 그의 70년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잘 알아두어야 바로 게시록을 잘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렐루야! 결국 요한이 기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인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니? 어린 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 다윗의 뿌리 또 어린 양 다윗의 뿌리인데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이 어린 양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세례 요한이죠? 네 해주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와우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결국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들이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렐루야!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미 행정부 이야기는 이보다 천배 더 복잡해요 대한민국의 정부 이야기도 이보다 더 복잡하고요 그런데 그 복잡한 걸 다 공부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공부해 두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공부들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공부만 하면 3분 안에 졸아요 30분 안에 잡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결국은 모르고 못 믿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부하십시다 계속 할까요? 조금 더? 네 알렐루야! 준비됐나요? 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겉보기에는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여러 여탄 왕하고 달리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추레유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건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왕 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명령을 기다리죠 아부꾼들이 계속 와서 살랑살랑 아부하고 있죠 맛있는 거 기다리고 있죠 아니 언제 책을 가까이 해요? 책 가까이 안 해도 돼요 그게 대통령들의 일관적인 자세였다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여주잖아요 공부 안 해요 이 친구들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늘 청소년 때도 그렇고 왕이 되어서도 그렇고 그의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창세기, 추레유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건을 뭐 했다는 겁니까 공부했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목사들도 성경을 잘 공부 안 하는데 이 다윗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녹여나는 거니 결국은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섯 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온 소망을 다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 정도 되면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무슨 말 하는 거니 공항을 옮기겠다, 철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바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돌았나 그런데 뭔가 국회의원이니 도지사니 군수 후보니, 구청장 후보니, 대통령 후보니 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 후보만 되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와우 산을 깎아버리겠다, 바다를 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박수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정말 군대만 130만 명 정도 150만 명까지도 어느 기록에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디스 강 메꿔버리겠다 그걸 내세워야 되고 나일강 줄기를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민숙이에 나와 있는 그 땅의 경계 있잖아요 그걸 꼭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출애국기에 나와 있는 그 성막 짓는 얘기 있잖아요 그 성막을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 초청하겠다 여기에 계속 꿈과 소망을 싣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통치의 꿈을 자꾸 글로 썼는데 그게 다윗의 시편이고 그 많은 글들 가운데 75편 정도가 다윗의 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글로 적어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적어놓은 글들은요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이제 그 삶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지는데요 그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놀라운 폭발력을 한번 만든 경우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들렘에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시고 나사렛에 사셨지만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시고 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고 멀리 사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나라, 제사장 나라 그 나라의 핵심은 성전 있는 곳이죠 그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살아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와우 깜짝 놀랄 만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커졌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돼 나오죠 너무 놀랬다 누가 놀랬느냐 총독 빌라도가 놀랬고 사내들인 공예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등등 많은 대제사장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우 정말 얼마나 이게 이 군중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는 거니 애들까지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입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뭐라고 외쳤느냐 호살나 다윗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의 민족 역사에서 다윗은 우리의 세종이 형님 순신이 형님 등등 다 묶어놓은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역사 속의 다윗인데 그로부터 그를 능가할 그 다윗을 능가할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천 년 동안 커져 온 거예요 이 사상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 사상의 기초를 두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포로 가서 70년 생활하는 데도 버텨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잖아요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는데도 오우 이 사상은 더 깊어졌지 해체져야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할라제국이 등장해서 그들을 300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우 이 사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성전 중심이 되어서 그 할라제국을 싸워서 이기는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300여 년에 할라제국이 멸망하고 로마제국이 등장해서 지금 거의 100여 년 가고 있어요 몇 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메시아 사상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우 예루살렘이 쩌롱쩌롱 울리는 그러니 천년 만에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키운 놀라운 경우가 우리 예수님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크기까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렐루야 재미있어요? 와우 우리 주님이 진짜 뜬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뜨신 거예요 첫 번째 뜨신 건 뭔지 아시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체 인생에 이 땅에서의 공생의 과정에서 첫 번째 가장 뜬 사진 한 컷을 꼽으라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컷을 꼽으라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그 장면은 호살나타우스의 자손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으시죠? 이야 그렇구나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제자리로 돌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우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3년을 활동하시다가 성전의 중심권을 쥐시는 모양이다 싶었죠? 네 아세요 그 자리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요 340만 명이 11조 내는 자리고 11조를 걷는 자리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요 100분의 1씩만 자기 수입을 갖다 바쳐도 굉장한 거예요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다? 놀래주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계산들을 안 하시니까 놀리질 않아요 사실은 바이든하고 태평양 중심으로 이 뉴 프레임을 짤모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무기나 얼마나 많은 무역이 그쪽에서 파생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뭔가 이 프레임 하나에 들어있는 이 빈과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지나쳐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 하나 짜놓으면 그런데 그 프레임이 가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물론 몇십 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윗 때 짜놓은 프레임이 천년 만에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와우 하세요 몇 년 만에요? 천년 만에 딱 터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파워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황 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의 관심의 대상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질문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이든 다 답하세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다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요 당신 친미파입니까? 친일파입니까?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에 지금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대답 안 할 거예요 그거 대답 여하에 따라서 한꺼번에 그냥 뭔가 이 팬덤도 생기겠지만 앤티 팬덤이 생겨서 그냥 확 난리치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따라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을 뭐라 하시는 거니? 오케이 답할게 내가 뚜렷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뭐 바치지 않는 거 뚜렷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와우 그리고 뭐 등등 계속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희들이 충분히 질문했으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할 터인데 대답해 그랬더니 오 해보라 그래서 쫙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 즉슨 메시야가 누구의 우선이냐 아니 아니 불과 2, 3일 전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 때 일어난 사건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죠 큰 난리 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미 메시야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야가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애들까지도 질문은 저걸 답하라는 건가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지금 살벌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메시야는 다윗의 후손이죠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다 너무 싱겁게 대답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가 남긴 여러 75편의 시편 가운데 한 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고 시편 110편의 앞 구절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왔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주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들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걸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부하라님께서 쉽게 표현하면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하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게 크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놨는데 다윗이 내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주라 그랬죠 내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 그랬는데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라고 이 시편에 있는 기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 다음 성경 9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감히 누구에게도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더라 질문할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예수님하고 말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이런 걸 논할 그럴 꿈도 꾸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와우 이 말을 이해해야 게시록에 다윗의 뿌리라는 말 재미있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떴는가 했을 때 다윗은 모세 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미래 이야기 다윗 때 다윗 입장에서 보면 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셨죠? 그리고 지금 경영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보면 이 이야기는 다윗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죠? 경영하시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담긴다라는 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담겼고 결국은 이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기반으로 요한 게시록의 이야기 사도 요한 이야기가 싹 세팅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는 요한 게시록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의 주인공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수가 누구신가 할렐루야 재미있으셨어요? 지금부터 한 두 시간만 더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나가시겠죠? 해서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뭐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알고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는 신문 들여다보고 또 방송에서 기자들이 해 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친일해야 되겠다 아 친미해야 되겠다 아 친중해야 되겠다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학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사회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끝나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공부하셔서 저처럼 제가 지금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공부한 후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전혀 들리지 않는 여기에서 이제 틀리게 이야기하는 게시록의 해설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죠 애들이 계속 장난쳐서 인생을 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늘 펼쳐서 잘 공부할 것인가 통독순으로 잘 공부하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열정들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 시작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실패했다? 시작이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시작을 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했다 이 말도 참으로 소중한 얘기죠 성공과 실패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놀라운 성공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은 뭐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자극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실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돕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고 재밌어 하기를 창세기는 재밌는데 출애국기는 쏘쏘고 레위기는 아예 졸립고 민숙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신명기 쪽에 가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이런 거 말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고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야 놀라운 원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이 부분을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좀 미혹되지 마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미혹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뭐하기 쉽다는 겁니까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매력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풍기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매력을 발산해서 엉뚱한 대로 누군가를 끌어가면 참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예화주의의 매력을 덜 느끼게 할까 어떻게 요절주의의 매력을 덜 느끼게 할까 어떻게 어느 권이 최고다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는 어떤 책이다 최고는 계시록이다 최고는 로마서다 이런 시시한 주장에 어떻게 매력을 덜 느끼게 할까 한마디로 미혹되지 않게 할까 이게 이제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면서 늘 성공시켜야 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깨닫고 놀라운 감동으로 기뻐하며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참으로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들도 결국 저를 만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아 또 저 얘기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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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반복해서 결국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가 재미있는 만큼 계시록도 재미있고 출애국기가 재미있는 만큼 그 다음 요한 3소도 재미있고 모든 책이 다 재미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잘해야 되고 과정도 끝까지 잘 버텨야 되고 그래야 결국은 어느 순간에 성경 붙들고 오 재미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저희 막내 유난히 논산훈련소에 입소시키고 왔습니다 물론 3주짜리 여러분들의 비웃음이 들립니다 3주 공익훈련 훈련소에 데려다 줬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27살에 그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논산훈련소를 또 갔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이후에 논산훈련소에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기억도 납니다만 훈련소 소집하는 그 자리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이게 점심때 돼지갈비를 시켰는데 이 녀석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늘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조금만 먹어 줄래? 라는 얘기가 식사 때마다 이제 늘 이야기입니다 야 한 점 덜 먹을래?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이 돼지갈비를 많이 안 먹는 거예요 밥도 많이 안 먹고 보아하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24년을 살고 이번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통상학과 논문을 잘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 관계 속에서 뭔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은행 시스템, 이 뱅크 시스템, 이 화폐가 좀씩 다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겁니다 나름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뭔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던 친구가 돼지갈비 앞에서 뭔가 많이 안 먹고 이렇게 뭔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물론 이제 아빠로서는 애가 좀 더 자유로운 게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 좋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가 좋다라는 걸 남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체험이 적었지 않습니까 아 이 부모가 참 좋은 거구나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좋은 거더라고요 늘 이제 아들에게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군대는 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뭐죠 그 군대에 가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신체 체크하고 왔는데 아 공익이래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특공대급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공익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틈만 나면 음식상 앞에서 조금 한 숟갈만 덜 먹어라는 얘기를 부모니까 아빠니까 우리 민규한테는 늘 하는 얘기 많이 먹어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남의 아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조금만 먹어 그러면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들이니까 적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한 숟 덜 떠라 그런데 오 진짜 알아서 그 맛있는 돼지갈비를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긴장하는 모습 제가 아 잘됐다 저 긴장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적어도 그 시대에 나라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나라가 선택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결국은 이제 나라가 무언지 몸으로 긴장하면서 체험할 거예요 기대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동원해야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저런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야 일단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생각해 보고 나라를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결국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느껴가는 그래야 이스크리스도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이야기급으로 이스크리스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이 정도의 나라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훨씬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이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군사 이야기를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인들의 이야기 이 군인들은 나라 기반 위에 존재하는 핵심 세력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 군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게 첫 본문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아무 기억들이 없으시죠?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곧 정말 곧 그 제자들하고 일단 얼굴대 얼굴로는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져야 하고 그러나 이제 3년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나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일을 행하신 거고 결국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십자가 일 그리고 부활 일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이 주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성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인데 제자들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하고 이 성전 건물하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게끔 뭔가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건물에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청와대냐 용산 무슨 대통령실이냐 이거 놓고도 말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인간들은 건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건물 어느 건물에 사는데 이 얘기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느 사람은 그 칼럼니스트는 외국인들이 아마 용산청와대 용산청와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의 상위 국가인데 대통령이 거하는 건물치고는 조금 뭔가 실망할 거다 그런 칼럼을 썼던데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다우린과 10번지는 그냥 길거리의 10번지라는 얘기고 늘 거기만 잠깐 보여주지 그 전체 뭔가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경복궁 청와대 그러면서 뭔가 백악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거는 논센스고요 무슨 큰 집에 산다 큰 일을 하니까 큰 집에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에 불과하고요 집이 크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컸습니다 어려서 17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을 제가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집이 컸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큰 기와집을 잘 지으셨다가 날리셨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그걸 전주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전주까지 차로 약 한 3시간 4, 50분 정도를 가야 전주를 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오가기도 어려운 그곳에 그 집 전체를 전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초과 3칸 지어 놓으시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 초과 3칸에서 저의 10대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집이 작다 해서 제 꿈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초과 3칸에서 자랐다 해서 그렇게 나를 초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집이 크다 무슨 대수입니까 집 안에 무슨 화려한 좋은 귀금속이 가득 차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책임 있는 자의 집이 화려해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화려한 걸 상상을 조언할 만큼 와요 로마가 헤롯을 시켜서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민족을 컨트롤하는데 유대민족 컨트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가장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게 정도입니다 늘 정치인들은 일컬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념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들입니다 늘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이거 고칠 게 있지 않냐라고 막 원론에 떠들고 뭐 해서 이념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프레임 안에 어떻게 하든 담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의 이념 프레임에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입장에서 다른 여타 모든 민족들을 다 묶어서 잘 컨트롤합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군대를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군대를 가지고 적당히 압박해 가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데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민족 아이덴티티를 종교로 지키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종교 아이덴티티로 그 민족성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 한라 제국 300년 동안 그들이 지배를 당하면서도 결코 그들의 종교로 기반을 둔 민족 아이덴티티가 튼튼한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을 오히려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로마의 입맛에 맞게끔 도와줄 만한 선수를 하나 골랐더니 바로 애돔족의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을 분봉왕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해 주는 그 성전을 건축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을 그 성전 중심으로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성과를 로마 제국의 경영 성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짓게 할 때보다도 이 로마 제국이 헤롯을 시켜서 지어놓은 성전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뭔가 이 종교 아이덴티티가 더 커지는 다소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엉뚱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아가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성전 건물에 고정하지 않고 서둘러 나오시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우리 예수님이 뭔가 그 성전에서 좀 빨리 나간다는 생각 속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성전 건물로 집중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지금 언뜻 생각나서 하는 말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상 얘기해놓고 후회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진실로 말하노니라는 얘기는 결코 그 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제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해야 될지 헐 해야 될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가 끝난 상태로 장면으로는 다음 장면으로 옮겨서 우리 예수님이 감남산 위에 앉으셔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얘기가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상당히 약간의 긴장이 흘렀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돌 위에 돌아라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임하실 일 그 다음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선선은 개인 종말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봐요 늙으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 종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우주의 종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봅니다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종말들이 있었잖아요 끝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신라도 끝났고 고려도 끝났고 조선도 끝났고 이렇게 끝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의 끝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우주적 종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기반은 우주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해와 지구와 관계 또 지구와 달과의 관계 이 관계는 놀랍게 종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 속에서 낮과 밤이 결정되고 계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결정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는 단위를 혹은 일주일을 혹은 한 달을 혹은 1년을 이런 시간들을 움직이면서 나이도 먹어 가고 늙어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종결된다라는 생각은 상상도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 공부를 한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제 그런 때를 대비해야 되고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겠다라는 다소 삶의 방식이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와우! 알렐루야! 정말 멋진 인생으로 이제 이들이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성전에 건물에 이미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 증거를 이미 벌써 보여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종말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혹자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말 사기꾼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공부 잘해서 이들에게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과 관련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지 말도록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크게 답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놀랍게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0년의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전쟁인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들이 많이 있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가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 개인 종말 역사 종말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종말은 다 묶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돌고 돈다 이런 얘기가 아니옵시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과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시작한 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의 내용인 즉슨 이제 십자가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이 대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지상 명령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상 명령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과는 동전의 양면으로 한묶음으로 묶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상 명령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는 뭔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를테면 이제 14만 4천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종말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14만 4천명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래 그런데 이야기를 또 와우 또 홀딱 반해 듣는 도대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이 큰 그림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묶어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 한민족 14만 4천명을 구하고 딱 이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성경을 전체를 크게 읽지 않고 부분으로 읽어서 거기에서 뭔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류를 발생시키며 미혹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빨리 눈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자는 얘기는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경우에서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말자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늘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가 최종 목적 결국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적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제발 도움 좀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경 전체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에 이제 한 부분만 또 떼서 다른 부분은 또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 짧고 간단하게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지 60여 년 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반모섬에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은 이야기가 게시록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24장 무렵에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끝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크게 포괄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60여 년 만에 즉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지 60여 년 만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노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이 세상 끝날의 이야기 주제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요한 게시록이다 그러니 세상 끝날 이야기 개인 종말 역사 종말 우주족 종말이라는 이 끈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슬쩍 건드렸고 그냥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거고 이 터치하신 이야기는 그대로 정리정돈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어서 바로 그 부분을 그라이트 커미션 즉 지상명령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꿈은 어떤 꿈인가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은 사실은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궁극적인 꿈 소망은 무엇인가 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며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살게 할 거라는 이 소망을 알고 믿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이 재미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입니다 뭐라고요? 두루마리기 이거는 이제 종이잖아요 이 종인데 두루마리는 이걸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말면 짠! 이건 뭡니까? 종이지롱 이렇게 몰아 놓으면 여기에 무슨 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펴면 아! 6월 1일 첫째 주 예배 끝나고 2부 광고 내용이구나 이렇게 1부터 9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황지연 군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라수 갤러리에서 4개의 작품을 전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곧 이제 벌써 발표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때가 되면 짠! 이렇게 들어있어요 준비된 겁니다 이게 준비된 건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딱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우야 저 안에 뭔가 이제 미래 이야기 우주 종말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있을 텐데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쓰여진 또 잘 보여진 벽보나 포스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 걱정이다 저거 어떡해 저거 못 보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실은 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봤지요 이후에 이제 그 친구 베드로 죽는 모습 봤지요 또 형 야구부 죽는 모습 봤지요 많은 사람들을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울보라서 틈만 나면 울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에이 울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울지 마라 보여줄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자가 저 내용을 이제 펼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할 거야 라고 이제 말해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죠 이제 받아서 이렇게 딱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이제 이 흐름 이 차트를 보면은 7인 7라팔 7대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 번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미래 프로그램이 다 이제 종말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제 정경하게 쓰여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남산에서 가볍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딱 정리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인 7라팔 7대점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제 큰 틀거리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이야기를 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맨 마지막 7개의 인이 있고 7번째 인은 7개 나타날 나팔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 7개 나팔의 내용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내용이 있고 7번째 나팔은 또 7개의 대접을 담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의 내용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를 가진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큰 성 바벨론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우주적 종말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표현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뭔가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내용인 거니 들어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 안에 여러 악기 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 또 세공업자들 뭐 이렇게 좋은 것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요하면 뭔가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 풍요가 넘치는 곳의 상징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바벨론 성이 이제 멈춘다는 것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는 뭐냐 했을 때 그 다음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와우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맨 끝 장면이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없어지고 난 후 하늘에서 큰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약 성경과 게시록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읽어두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겹고 재미있게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숙하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죠 이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갑자기 게시록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언제 등장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 여부수족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결국 다윗이 손쉽게 누군가에게 물들어가는 수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게 함으로 다윗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다윗성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역사에서 천년을 지나며 유명한 성이 되었는 거니 그곳에 여와의 성막을 모셔오겠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통독해 주세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세 때 즉 500년 전에 만들었던 성막을 모셔오게 했죠 그런데 그 모셔온 성막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설계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이 되었죠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 한 350여 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죠 와우 헐 뭐라 해야 될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인들이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진행된 일이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 거니? 이전에 모세 때 성막을 만들게 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그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통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열심히 잘 따르기를 바라시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 따르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다 1단계는 흉년, 2단계는 수탈, 3단계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계획이 있은 지 900여 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포로로 보내기로 계획하신 곳이 다름이 아닌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그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사실은 다윗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죠 그런데 하물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삽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온 세계에 좋은 것을 바벨론에 다 쌓아놓고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을 7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그들 이름이 남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이야기 그런데 그런 바벨론은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1차적으로 수룩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2차적으로 느해미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진행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때가 참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기발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당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통치를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하라 언제까지 전하는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했을 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온 민족에게 전하는 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그 장면은 다름이 아니고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겠고 세상 권력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야기죠 그리고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게시록입니다 따라서 이 게시록 이야기는 새창조라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게시록 안에 들어있는 새 예루살렘 혹은 바벨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전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해 두어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재미있게 한 권으로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늘 알고 믿고 기뻐하며 이 내용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이 오직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참 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았느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얼마만큼 이야기로 틀리지 않게 잘 전함으로 한번 사는 인생 영혼을 꿈꾸면서 시시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꿈꾸는 삶을 살 것인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바로 이 성경 한 권에 달려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결국 21세기 중반 후반을 이제 살아갈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찬송과 199장을 진심으로 기쁘게 부를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저는 이제 이 찬양 가사가 꿈에 그리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49가지 예수를 모르고 계시다가 49에 중풍이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책을 왼손으로 붙잡고 50년을 계시다가 59에 세상을 뜨셨고 그때 제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우리 어머님이 믿던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자 우리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재미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노랫말을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경책을 지금 세 번째 아주 낡아진 성경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제 책이 성경책이 제 손에서 몇 권이 지금 늘 붙들려 있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인생을 좀 살려면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거 하고 있으니 참 헌금 얼마나 왔나 그런데 처음 제가 29에 개척한 교회는 1년 동안 개척한 교회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52주 예배를 드렸으니 끝나고 헌금 개수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도 여러분들하고 성경 이야기하느라 지금 헌금을 개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넘겨서 몇 권을 헤어지게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많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지났고 저는 20세기의 신앙을 시작했으니 지금 21세기 초두인데 21세기 중반 후반에 이 땅의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을 아마 그때도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음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40년째 이 꿈을 꾸고 있고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꿈을 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창세기에서 게시로까지 성경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자녀의 혜택을 누리는 기간 동안 사실은 어느 인간이든 자녀였지만 자녀의 혜택을 누리는 기간이 그래 오래가진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부부는 아닌 전체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온 가정에 실제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꿈을 지금 꾸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꿈을 꾸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게시로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마더통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언어 습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머니의 말 솜씨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베어 나온다는 거죠 혀끝이 부모의 혀끝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입맛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투, 사투리든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든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한마디로 어렸을 때 예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소망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학교 이야기, 국어 이야기, 출세 이야기, 돈 이야기 누구를 적대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수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조금 뒤로 하고 어떻게 하든 부모 자식 간에 예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소망 이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게시로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니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자,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형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소박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와 형과 함께 고기 잡는 일에 상당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렀을 때 그때 바로 따랐는데 바로 따른 이유가 아, 이 그물 깁는 일, 고기 잡는 일 지긋지긋해서 따랐다 이후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잘됐었다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어머니 세배대라는 사람 아내잖아요 요한, 야구부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사도 요한 그리고 야구부의 사역을 전적으로 3년 동안 뒤에서 후원하는 걸 보면 두 아들이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뭔가 회의를 느끼고 빨리 탈출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상당히 소박하지만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3년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60여년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쳤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를 보면 그의 나이 80부터 120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긴 기간이죠 40년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의 나이 30에 왕되고 70까지 40년 동안 그래도 상당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보면 어쨌든 우리아를 차도살인하는 일도 끼워넣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60여 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 호금을 위하여 온 열정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이를테면 그렇게 대가로 너무너무 그렇게 호요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뒷받침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넌 오래 살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제하에 마리아 부탁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자기 어머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마리아까지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형은 12명 중에 3명을 인정받으라 꼽으라면 베드로 요한 야구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월등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사역을 했던 일을 했던 이 야구보가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헤로시라는 그 가문의 엉뚱한 작당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 희생되어 버릴 줄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속에서 끝까지 60년을 쉬지 않고 그라이트 커미션의 온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겁니다 그라이트 커미션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지상명령 이 말도 좀 어려우면 그라이트 커미션은 영어고 지상명령은 한자고 그렇다면 쉽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야기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우리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좀 범위를 좀 좁혀주시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범위를 좁은 가슴에 담고 형은 좀 일찍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30년 만에 헤어졌지만 자기 혼자 60년 동안 쉬지 않고 그 그라이트 커미션을 위해서 끝까지 그의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라이트 커미션을 붙잡고 있는 그를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이제 그에게 위로하고 싶고 그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곱 교회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을 쓰게 합니다 일찍이 오래전에 모세가 써놓은 책 늘 사도 요한은 그 모세가 써놓은 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1500의 전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출례 민신 이 다섯 권의 책을 쓰게 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 더더군다나 더 예수의 그리시도를 만난 이래 그 다섯 권의 책을 더 가까이 합니다 더 읽습니다 봤냐고요? 당연히 그의 글을 읽어보면 더 열심히 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읽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우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구약의 책들을 다 펴면 서른아홉 권을 늘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 읽고 또 읽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울이 써놓은 책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써놓은 사도행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료들인 베드로 요한 아니지 요한을 일단 빼고 베드로 야고보 등등이 써놓은 수많은 책들을 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꾸 들으라 그러잖아요 언론을 장악한다는 얘기 이 말은 이를테면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이 언론이라는 게 사업인 거잖아요 그 사업에 뭔가 목줄을 쥐고 놓고 하면서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 있는 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듣게 하는 게 그런 게 언론 장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얘기는 거절을 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출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주신 이 성경 이야기만큼은 창세계에서 게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옮겨야 돼요 사실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 글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글을 통해서 다섯 권의 책을 더 보태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게시록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3년 이야기를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써놓은 그 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나누 거기에 풍요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니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마테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와우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살려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를 또렷하게 글로 요한복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한 선언입니다 선언이 가끔 일상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 30년을 지나 놓고 봤는데 그 친구 나쁜 놈이야 이것도 선언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은 그 친구 나쁜 놈이야 사실은 선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로 그에 관한 모든 평가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선언한 거죠 요한 1서에서 자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90 중반에 이르는 그런 사도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섬입니다 로마의 한 섬 반모섬에 그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미국을 가서 두 주로 이따 와야 되는데요 집더라면 고생인데 나라더라면 더 고생이거든요 별일이 없는 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그 서브웨이라는 음식점 아시죠 그걸 어떻게 음식을 시키는지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늘 일행들이랑 같이 제가 다녔지 저 혼자 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제가 좀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냥 뭐 알아서 주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줄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뭐 이렇게 큰 것 말고 하프를 그 다음에 뭐 밀을 먼저 시키고 괜히 지금 이거 집어넣기도 힘든데 그 순서까지 지금 머릿속에 넣어서 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지금 택시 물으는 우버 앱도 깔아놓고 지금 그걸 확인하고 가서 미국의 목사님들 20분 하고 제 1기 렉처럿 코스 물론 한인 목사님들이라면 한인 목사님들하고 렉처럿 코스 준비하러 갑니다 놀라운 꿈을 꾸고 갑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모든 민족의 교회 목사님들이 통성경 성경통복할 수 있는 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는 건 뭐 그다지 나라가 좀 바뀐다 해서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산다라는 건 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AD 64년 이래 3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만 조여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모든 조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만 압박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30여 년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2세대들이 여기서 이제 복음 1세대들이란 말은 AD 64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AD 64년을 기점으로 복음 1세대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 200자들이 아니라 분들이라 합시다 이분들 200여 명이 로마 2에서 처참하게 죽어져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가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역사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사과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더욱더 가열차게 그 연장선에서 AD 64년 이후에 이수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2세대들을 더 가열차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 기간 30년을 놀랍게도 복음 2세대들이 쉬지 않고 그레이트 커미션에 온 소망을 다 걸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했을 때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넬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레이트 커미션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말씀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동전의 양면으로 그들에게 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미있죠 따라서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박해가 진행되는데 30년 동안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게 증거하는 그 일곱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들에게 크나큰 격려와 위로와 세의막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뭘 좀 정확하게 깊은 내막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의막을 품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3, 40분이면 읽을 수 있고 이야기를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책 한 거를 쓰게 했고 그 책이 바로 요한이 쓴 게시록에서 요한 게시록이고 신약성경 기록 가운데 가장 늦어서 가장 뒤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의 제일 66권의 제일 끝에 있는 책이면서 또 하나 그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요한 게시록은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묶여있는 책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명령 수행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뭐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이라고요 아 물론이죠 꼭 필요한 도구를 하나를 꼽으라면 돈인데 그 돈은 누군가가 위조를 하고 싶고 갖고 싶으니까 훔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위조하지 못하도록 동전의 양면을 만들어놨잖아요 지폐도 보면 양면을 만들어놨죠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제 돈은 물론 수표니 뭐니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있지만 그 수표라는 건 실제 돈이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실체는 동전이나 지폐인데 거기에 양면이 있잖아요 그걸 떼낼 수 없는 거잖아요 붙어있다 그래야 한 기능을 한다 라는 건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과 지상명령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강조한 책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죠 할렐루야 미국 갔다 두 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안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는 미국 갔다 미국에서 안 오신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두 주 후에 다시 옵니다 다시 온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곱 교회에게 놀라운 위로 격려 더 열심히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당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정에서 그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하나 주시는데 그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특별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다소 어려우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아주 쉽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 자리 참 좋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만드는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죠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딱 그 자리에 하나 놓고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 놓고 다 투표해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한 자리가 딱 하나 나와요 그 자리가 바로 대통령 자리입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 정도가 뭔지 생각을 안 해보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보호자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단 사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엉뚱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스토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보호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의 보호자 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린 양의 보호자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39건과 사부금서를 묶어서 잘 이해를 해야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쉽고 재미있어요 와우 선거 할 때 무소속도 가능합니다마는 정당들을 만들어서요 무소속은 갑자기 나오는 거고 정당들은요 몇십 년째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정당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니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배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당 당원들 사이에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배출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1879년부터 맞나요 1789년 1789년부터 대통령 자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놓고 정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 정당에서 뭔가 다른 쪽을 누르고 그 자리를 배출하려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배출하려고 그 안간힘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하나지요 서로 갖고는 쉽죠 그러니까 4년 마라 잘라버려요 우리는 8년 했다 7년 했다가 지금 5년 하고 있죠 두 번 못하게 왜요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궁금하죠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나왔는가 조금만 들춰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고 나라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대충 알면 대통령 자리가 어떻게 나오고 그 대통령 자리에서 600여 명의 장차관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와 어린 양의 보좌 그랬는데 이 보좌 어떻게 나왔지 유한계시록에서 이제 1장 딱 시작하면 어린 양의 보좌 얘기가 나와서 22장 끝날 때 또 어린 양의 보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스토리를 재밌게 이어갈 수 없고 엉뚱하게 저주니 심판이니 이런 얘기를 너무 크게 하고 14만 4천명의 밑줄 치면서 내가 그 안에 있나 없나 엉뚱한 계산하고 있는 그것도 이 시대에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간다 아니 모든 민족은 어디 가고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14만 4천명이 갑자기 2000년 만에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재미없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계시록을 읽을까 했을 때 그라이트 커미션 우리 주님의 제림 다시 오심 이 두 가지 이 기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크게 두 부리로 나누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하나는 동물 하나는 식물 화성에 가봤더니 동물도 식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동물과 식물을 나눠놨는데 그 동물도 가면 인간들이 다 이름을 붙여놓고 인간하고 대별시켜놨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독수리의 날개 이런 말도 가져다 쓰고 뱀의 혀 뱀의 지혜 이를테면 소의 우직함 다 갖다 쓰지요 그런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시작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열 번째 하나님께서 아홉 번 협상이 끝나고 열 번째의 숫자로는 열 번째인데 애굽과 상관없이 그러나 그 처벌은 애굽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건이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서 그 흔적으로 그 표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표시로 애굽의 장자들은 처벌을 받고 히브리 장자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커진 나머지 애굽에서 충격을 받아서 히브리 노예들을 출입업시킨다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날을 1년에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나라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6월절 명절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제 1500년이 지나고 그 제사장 나라가 천천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급격히 다가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외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게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요한이고 이 사실을 외친 사람은 세례요한이고 요한은 요한인데 세례요한은 너무 짧게 살았고 사도요한은 너무 오래 살았던 얘기를 좀 그렇고 오래 사신 분이고 존이라는 이름이 이제 있는데요 그 세례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말했고 그 말이 있은 지 3년 후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단번 제사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단번 제사에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대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뭐 하신 거라고요 덮어버린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 아세요 부활하셔서 이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셨는데 와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60년 후에 가서 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칭호를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우 무슨 칭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세상제 지구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었잖아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동안 주된 칭호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칭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동격 보좌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게시록의 시작 이야기고 끝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왜 놀래주세요 라고 부탁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안 놀래고 계시니까 왜 안 놀래신지 아시죠 잘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알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있는 사건들 몇 개가 바탕이 되어야 그 말이 놀랄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대단한 거래 왜 뭐 별거야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난 그냥 장관이 하고 싶어 근데 그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로부터 장관 자리가 수백 개가 나오는 겁니다 헐 해주세요 헐 그러니 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앉아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말을 알려면 뭘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셔야 되는 거니 60여 년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신까지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르신 적 있죠 변화산상에 올라서 깜짝 놀란 사실이 와우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차마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입도 못 열고 베드로는 언제 어느 때든 입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여 여기가 조싸우니 천막 지켜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 닥치렸다 닥치렸다 라고 세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엎드려서 쫄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엉뚱한 집 짓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 예수 말씀 들어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분의 음성 듣고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면전에 서고 그분의 보자를 보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쥔 걸 가서 본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변화산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다 아시죠 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창출례 민신 이 다섯 권의 책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번을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급에서 천신만고 끝에 휘부리 노예들 다시 한 사람도 해야지 않고 출입입시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신해산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주셔서 들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함께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건 발생했죠 이야 뭔가 열심 내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 냈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늘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무너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야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이 무너져 버린 이 제사장 나라의 깃털을 다시 어떻게 돌파구를 열고 이걸 살려 보려고 삼천명을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 나왔던 사람들 삼천명을 내부의 칼을 통해서 죽게 한다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이름 지워주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이제 모세가 한 걸음 질러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여우와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해 지금 잘못된 이 길을 간 이들에게 다시 그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체험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얻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모세가 이르되 워낙은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얘기가 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바탕이 안 된다 모세하고 얼마나 친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살려온 자 삼천명을 죽이는 아픔을 겪고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모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하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다만 내 얼굴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 반석에 서라는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너 모세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 가까운 모세와 그 가까운 모세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저와 거리가 멀다고 느낍니다 저하고 거리 좁히기는 쉽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만 하면 됩니다 머리를 올리셔서 거리를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냥 올린 거예요 저녁에 내려와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지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가까이 해주셨던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만큼이나 또 열심히 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또 성경에서 엘리야로 꼽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아예 나라를 망가뜨려 버린 그 아합 가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할 선지자를 불러서 대결하죠 그리고 대결 끝나고 400여 명의 바할 선지자들을 기손 신의가에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살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죽이기가 누구한테 심한 말 한마디 해놓고도 찜찜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400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세별이 바로 정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별이 공식 소환을 보냅니다 이건 이런 걸 일컬어 이제 끝장났다 섬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와 함께 그 오랜 일을 해왔던 사완을 부엘세바에서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로뎀나무에 가서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400명을 죽였는데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줘요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광야를 달려서 호랩산에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서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는 거죠 굴에 숨어 있으니까 산에 서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람 쎈 거 있죠 확 그렇게 깜짝 놀랐죠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확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그 다음에 또 지진 후에 불이 불이 와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세미한 음성만 주시는 거예요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주시는 게 뭐냐면 아람 왕한테 기름 부어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기름 부을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다 얘기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아를 하나님이 보자로 초대한다든지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정말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God with us 인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셨다 베들레엠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는 순간 성전의 휘장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성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었다 이걸 믿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몸 새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자를 본 겁니다 와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휘장을 지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게 게시룩의 이야기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일곱 교회 그리트 커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꿈과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도 황제가 뭔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호령하고 무슨 총독자리 만들고 뭔가 무슨 군단장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뭔가 모든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고 너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2000년 만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미있으셨어요? 게시록 두 주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게시록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는 그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가 지금 한 대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재미있게 옮기고 또 옮겨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이며 너무나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21세기 세계 기독교를 꿈꾸며 그레이트 커미션을 꿈꾸며 주님 오실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또 열심어린 기도 덕분에 두 주 동안 미주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미주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여러 번 벗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신발을 벗었고 12시간 가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내려서 또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뉴욕에서 사이를 있다가 또 폴리다 올랜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또 신발을 벗었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 몸수색을 당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 비행기를 타려고 뉴욕에서 한 4일 그리고 플로리다 올랜드 잭슨빌 템파 이쪽에서 약 한 열흘 정도 열심히 시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올랜드 에서 신발을 벗고 뉴욕으로 와서 3시간을 와서 뉴욕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 타기 위해서 또 신발을 벗고 무무세를 당하고 당했다 그렇게 표현이 적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니까 5시간 동안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50분 남아서 부리롭게 뛰어가서 다시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타고 12시간을 오는데 계속해서 제 관심에는 Time to Destination, 목적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갈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릴 마음으로 갔고 일을 마치고 오면서는 귀갓길에 이른 거잖아요. 일컬어 귀국길에 이른 건데 정말 내가 가야 될 나라의 최종 목표는 한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될 나라가 한국이 끝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당연히 지금 제가 달려오는 나라는 한국, 서울 인근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지만 그곳이 좀 익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미국보다 좀 편하고 비행기 안보다는 10배, 100배 편한 곳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의 성경 통도원이기는 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나라가 거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붙들어서 알게 된 것은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데스토네이션 7시간 남았다, 8시간, 3시간 남았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나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전 10살 때 어머니의, 10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 이후 11년 만에 어머니의 죽음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두 분의 죽음을 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멀고 가까운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 그 시간에 설 것이다. 그러면 그게 끝인가? 죽는다는 게 끝인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에 또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야 될 나라의 절차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쓰여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 기도하며 그 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꿈꾸고 있다니 정말 꿈과 같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나라, 물론 not yet. 지금 당장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 이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시간까지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더욱더 꿈꾸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는 그 긴 시간, 18시간 비행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작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다섯 권을 썼는데 두 권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록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냈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내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것인가 갈 것인가를 써놓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 로마 제국이라는 그 큰 틀거리에서 한 피지배민인 유대인으로서 오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3년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체 나라에서 보면 한낮 흩날리는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기록해 놓은 멋진 인생을 90평생 산 사람의 한 샘플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서로 요한 게시록의 이야기의 한 부분 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 게시록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시작이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끝이 일곱 교회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중요한 핵심 오늘의 내용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만난 그 교회의 일곱 교회의 교회의 성전을 가르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한 게시록을 읽어보면 와우 재미있고 쉽고 환상적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지일랜드가 있는데 환상적이라는 곳인데 저는 그 근처에 별로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나름 상당한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치밀하고 치열하게 계산해서 거의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그런 정도의 치밀한 계산으로 이를테면 디지일랜드, 무슨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서 거기 가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환상적인 걸 경험하게 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000년 전 같은 그 시대의 문명으로는 상상도 못할 21세기 지구를 촌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 문명을 총동원해서 이를테면 환상적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경험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 환상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체험한 환상에 비하면 조족지혈, 이런 한자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세발의 피이라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들에게 성전 이야기로 그려놨던지 와우, 손을 뗄 수가 없는. 왜? 재미있고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 이야기의 단면을 오늘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전 이야기.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 교회의 성전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더 많은 변별성이 줄어 있는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 색깔 아면 빨귀노초, 파남보. 자, 이렇게 색깔 속에 7개, 그 다음에 20개, 24개 이런 색깔들을 알아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색깔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색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일곱 교회에게 주신 성전 이야기가 어떤 건지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성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성전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니?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시면서 데스티네이션, 타임 투 데스티네이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실 갈대야 우루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땅입니다. 세상에 어느 공간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시지 않은 땅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 조금 더 좁히면 이제 거룩한 곳,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루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센타인 문명의 꽃이 피우고 있는 그곳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살기에 풍요롭게 갖춰놓지 못한 그 삶의 자리인 가난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 하나님은 아들 이삭과 둘이 결국은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번제라는 항목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리에서 지시할 땅인 가난으로 보내시고 그 가난으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리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번제라는 항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 인간과 함께 이루셨다라는 게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야 게시록이 환상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게시록 스토리가 환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고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제 이야기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60만 이상 되는 자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실 홍해를 가르게 하실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꼭 광야로 들어오게 하는데 쓰시지 않고 가난에 들어가서 막 점령할 수 있도록 다 만드셔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인들이 우리도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나도 가능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애굽의 군인들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관계를 종결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제사장소 그리고 그 제사장소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자가 예물을 들고 가는 예물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원칙인데 놀랍게도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성막 제사 자리 제사 장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성경 추리국기 40장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언약계에 넣어서 그 휘장 안에 넣어서 어느 한 공간을 특정 만드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곳에 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뗀다든지 그래서 수증기는 좀 만들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가끔 잘 자고 있는데 안전벨트 매라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나 구름하고 비행기가 부딪히면 비행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린 구름 지나가면 그 사이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구름을 부딪히면 비행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구름의 이동,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자리, 날씨 혹은 짐승과 식물들, 동물과 식물들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데 구름의 이동과 햇볕과의 관계가 그 땅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부를. 그만큼 중요한 건데 와우, 놀랍게도 시레살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주신 설계대대로 이제 종료됐습니다. 라고 그 목적에 맞게끔 쓰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순간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와우, 해주세요.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성전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 성전은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뭐라고요? 움직이는 성막.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500년 만에 와우, 모든 60만 명에게 누구나 상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이후 500년 만에 드디어 다후이시라는 사람. 이 다후이시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최대 특징은 상당히 급소를 잘 본다는 거죠. 사실은 급소를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본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보고 어느 쪽이 강점이고 어느 쪽이 약점인지. 보통 사람들은 강점 딱 보고 두려워해서 그 사람과의 싸움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다후이시는 분명히 그 사람의 강점이 있지만 분명히 그 강점 속에 가려진 약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승부수를 던져서 승리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싸움에 있어서는 싸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겨서도 안 되겠지만 이겨야 될 싸움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겨야 될 싸움은 이겨야지. 다후이시는 그런 싸움을 이긴 사람인데 결국 그런 그가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움직이는 성막을 예루살렘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워낙 다후이시 어려서부터 탁월한 군사천재로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용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20만 내지 130만, 150만의 숫자를 이뤄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를 가지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와우. 할렐루야. 우린 뭔가 능력이 없어서지 능력만 생기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빌딩도 높은 거 하나 짓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빌딩 위를 나를 수 있는 전용기도 하나 사고 싶고 대통령 해봤자 그 5년 동안 전용기 빌려 타는 건데 괜히 5년 끝나고 나면 더 쓸쓸하잖아요. 차라리 저처럼 전용기 안 타는 게 편하지. 전용기를 딱 타는 순간 타임 투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연연해 하겠습니까? 빨리 안 내리기를 바라지. 국민 세금 가져다가 그 많은 비용을 쓰고 혼자 누워있으면요. 와우. 집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해봤자 5년짜리 일용직이니 정말 큰 비행기도 사고 싶고 그래서 빨리 어딘가 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스탑하고 한 곳. 예루살렘의 한 곳.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하면 성전, 성전 하면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천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1차 정리됐다면 이제 그것을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성전 낙성식락 놀랍게도 5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완성하신 날 임했던 그곳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낙성하는 날 그곳에 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한 공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임직해 하셨다라는 게 다윗과 솔로몬 성전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리고 약 300여 년이 지나고 빛이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니 와우. 새 창조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사야 때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고정해놓고 그 성전을 통한 우주경영으로서의 계속해서 그곳으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불이 짓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리 아니할 것이며 참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 기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는 소리 시끄럽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애들이 울면 어때요 아우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건 제가 또 한수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올린 이상한 아저씨가 보고 막 웃어주면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잠시 울음을 그칩니다 보고 이렇게 웃어주니까 이렇게 보통 어른들이 딱 쳐다보면 뭔가 겁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나니까 더 울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웃어주고 그 아이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울음을 그치게 해서 무슨 수로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 사연을 통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셨고 그리고 결국 그 이후 800년 만에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헐리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광야에서 6개월 동안 성전 지을 때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솔로몬 때 7년 반 동안 그것은 사실은 실행 과정이고 다윗이 수십 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 모든 걸 합해서 다 본다면 성전을 지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러시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는 건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시간상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모세 셋째는 다윗 넷째는 이사야 그리고 다섯째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그 성전의 기능을 거기서 종료시키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가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천막이 휘장인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휘장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새 휘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이제 히브리서라는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거니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 그 새 휘장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담대하게 뭐에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데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대체 별 잘못도 없는데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신발 벗고 벨트 벗고 이렇게 서서 돌리고 그 정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라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저기 만져보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머리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를 만들어 놓고 힘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겁나게 만듭니다 감히 우리나라 함부로 대하지마 라고 등등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만들어서 그 절차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더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나라 국민이 내 조국에 들어오는데 무슨 절차를 저렇게 까다롭게 하나 코로나 테스트 받아서 그거 드라이브 수로 해서 15만 원 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복사하는데도 아침 새벽에 가서 호텔에 그거 가져왔으면 대체 뭘 QR코드를 가져와라 야 18시간 내려왔는데 내 조국에 왔는데 그걸 쓰러 왔는데 다른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대통령을 바꿔놨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놓고 뭔가 우람한 성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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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권력자가 있는 그게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을 이해해야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모든 세계인들이 집중하는데 어느 이방인이라도 와서 그건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듯이 그들에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존재 목적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지금 민이 주인이라 하고 있는 그래서 5년짜리 일용직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이 그 5년이 50년 500년인 줄 알고 그 권력 앞에 거만을 떨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센터가 되게 하겠다 그런 소망을 꿈꿨고 그 소망은 천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고 결국 그 꿈을 꾸었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꿈을 현실화해서 우리 예수님이 새 휘장이 되는 바람에 담대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몸인 새 휘장을 통과하여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구성지게 사도 요한이 실제 자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고 그 보호자 앞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는 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전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아 이제 나도 갈 날이 곧 멀지 않았구나 해서 기뻐하는 자신은 사실은 오랜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60년째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증거증거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나이 90이 넘은 상태에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지난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수 앞에 엎드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서서 진정한 성전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 책의 게시록 이야기고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런 나라를 꿈꿔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의 놀라운 그날 다시는 울음이 없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그날 그 나라를 꿈꿔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 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가는 겁니까? 끝인 겁니까? 그럴리가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끝내 가야 될 시간이 되면 가야 될 목적지 Time to destination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유튜브 위에 66권 성경의 시작과 끝 이야기 정리해서 10분 만에 외울 수 있도록 올려놓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 안에 그 66권의 시작과 끝 이야기를 다 외워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 창세기의 시작 이야기가 천지창조고 끝 이야기가 요셉의 유언인데 왜 이 이야기가 연결되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으로 말면 아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야 게시록이 쉽고 재미있으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놀라운 희망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더욱더 뚜렷하고 가슴 뛰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결국 성경에서 생깁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뵙으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뵙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라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설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꿈꿀 수 있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사는데요 100년 전 20세기, 200년 전 19세기, 300년 전 18세기와 비교했을 때 21세기의 특징은 지구촌에 터미널이 많다는 겁니다 비행기 터미널, 자동차 터미널, 기차 터미널, 터미널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3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길, 백길, 그 다음에 육지, 여러 길들을 만들어서 그 길들을 사용하는데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하는 거니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보면 터미널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좀 더 월등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터미널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면 즉 공항 터미널, 항구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혹은 기차 터미널 이런 터미널들이 얼마나 많고 잘 만들어져 있는가만 확인해도 그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다 그 나라가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나라다 혹은 그렇지 않다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터미널이 중요한 얘기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요긴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 보면 다리를 많이 넣어야 돼요 터널을 많이 뚫어야 돼요 다리를 넣는다 터널을 뚫는다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강을 중심으로 때로는 바다를 놓고 다리를 놓는 그 다음에 거대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넣는다 터널이 차로 달려서 4분, 10몇 킬로 터널도 있고 그러잖아요 굉장한데요 다리를 놓을 때 혹은 터널을 뚫을 때 가만히 보면 공사하는 걸 지켜보면 일단 오래 해요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지루할 만큼 다리 공사, 터널 공사를 오래 해요 우리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또 다리를 놓는다든지 터널을 뚫을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이쪽 강에서 저쪽 강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점차 어디서 만나죠? 가운데서 만나요 터널을 뚫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죠 걱정돼요 이게 가운데서 안 만나면 어떻게 하지? 다리를 만나면 가운데서 안 만나든지 터널을 뚫어가는데 끝까지 다른 데로 뚫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청년 가운데 전 애녹군이 있는데 이 친구가 토목으로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받았는데 이 땅 백몇 백미터 밑에 뭐가 있는가 그걸 연구해서 박사하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삽으로 2, 3m 파서 밑에 돌 나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안전한 게 아니죠 적어도 제대로 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으려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아래 100m 정도 아래에 어느 정도의 안전한 기반이 있는가 이 정도는 따져서 연구해서 그 기반 위에 살려놔야 그 다리도 그 터널도 안전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뜻 보고 어 느낌 와 저 사람 나빠 어 느낌 와 저 사람 믿을만해 이제 이렇게들 그냥 가볍게 살잖아요 다행히 그 언뜻 본 부분이 맞으면 다행입니다만 잘못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성경을 언뜻 언뜻 보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언뜻 언뜻 보다가 이단 사이비로 잘못 빠지면 참 정말 이 땅에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영원히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볼까 다리 하나 놓는 것 아니 영 불편하면 그 다리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 터널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을 끝으로 죽어버리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요절주의 시시한 이야기 성경 가지고 예화주의는 더 시시한 이야기 성경을 권별주의해도 오 이거 시시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십자가로 연결될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계시록으로 혹은 창세기 계시록에서 쭉 와서 만나면 십자가로 어떻게 창세기만 가지고 연구해서 오 이거 뭔가 오 문제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자꾸 가는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읽어서 연구해서 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문제있는 쪽으로 가는 성경 66권은 그렇게 읽을 책이 아니올시다 다리 하나 놓는 것도 터널 하나 뜯는 것도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잘 맞춰가서 정확하게 연결해서 그 연결이 끝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그냥 그 터널 아래 그냥 쉭 들어가도 되는 그 다리를 싱 건너도 되는 어떻게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휙 달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게시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이야기가 이제 잘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니 가장 잘 만나는 곳이 예수 십자가에서 만나야 됩니다 구약 가지고 연구해서 십자가로 오지 못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신약 가지고 연구해서 십자가로부터 제대로 출범하지 못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십자가로 만나게 할 것인가 이 꿈들을 꾸십시다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었다 와우 계시록도 재미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십자가로 싹 연결될 수 있도록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 to Z A로 시작해서 Z로 끝난다 우리가 그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많은 말들을 A에서 Z까지 그 알파벳 몇 개를 가지고 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통하게 하는 그 80억의 사람들을 다 통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길을 만들던 바닷길을 만들던 터미널을 만들던 다 그 용어를 가지고 다 국가법을 그 안에 다 담아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우 A to Z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21세기 시스템이 그렇게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 못 읽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한 책이 아니어올시다 우리 머리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간단한 책이 아니어올시다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알렐루야 정말 성경을 붙들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A to Z로 알파와 오메가로 제대로 읽을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도 재밌고 게시록도 재밌고 결국은 창세기가 십자가로 와우 십자가에서 게시록으로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창세기 십자가 게시록 이렇게 늘 성경의 어느 스토리를 봐도 늘 시작과 끝과 그 중간에 그 시작과 끝을 담아낸 십자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일곱 개의 이야기까지 전체를 싹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공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쁘고 자유롭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옥순 장로님의 그 월등한 정말 평신도로서 그런 월등한 기도를 하는 장로는 대한민국에 손꼽힐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잘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와우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전 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별로 도움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기도합니다 늘 와요 그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만나 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통치자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에서 게시록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 성경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심으로 시작과 끝을 말씀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하루가 돌고 계절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자꾸 돌고 돈다 해서 윤회한다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뭔가 철학과 종교의 기반을 놓아놓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합니다 뭔가 도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보면 태어나서 청소년기와 중년기와 장년기와 노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다음 죽고 또 태어나면 또 그렇고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계절도 돌고 인간의 순환도 돌고 윤회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과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강대상을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그려있던지 하나면 알파와 오메가가 쓰여있던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A to Z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로 알파는 A 오메가는 Z 입니다 시작과 끝 입니다 이렇게 뭐라 안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을 안다는 얘기죠 애매하게 애매하게 하는 건 중간에서 띄엄띄엄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띄엄띄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하고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지면서 전문용어로 시건방 떠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쓸쓸한 인생 사는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 부분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정례해서 알고 살 것인가 이 소망을 꿈꾸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3 오메가3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시작과 끝 이야기를 성경이 들어있는 예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애굽에 가서 6개월을 온 씨름을 했는데 끝이 않나요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않나요 끝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추래고 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막아요 누가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절대 막습니다 죽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그 60만 명의 히브리 백성들은 시작 아니암만 못하는 모세가 와서 시작을 해놔서 진행을 시켜놨기에 더 더 더 더 애굽의 바로왕과 군인들이 더 압박하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동자 노예로 산다라는 건 저는 안 살아봐서 그렇게는 그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은 해보잖아요 그런데 더 압박해서 노동량이 더 가중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해질력에 해질력에 일련된 어린 양을 가족 식구대로 잡아서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놓고 뼈는 꺾지 말고 놔두고 피는 바르고 그리고 모든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간대요 와우 해질력에 준비해서 모든 준비 그러니까 짐 다 싸놓고 모든 준비하면 그 양 한 마리 잡는 일로 내일 아침에 나간대요 급히 먹고 나갈 거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60만 명이 그걸 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날 저녁에 애굽 고생 땅에서 출애굽파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왔고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그날 저녁 다 죽는 정말 해질 때 시작해서 해 뜰 때 끝나버리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법은 무용지물화 되었고 제사장 나라법이 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이야기 하나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파리아에서 40일 정탐 다녀온 그 사건을 가지고 60만 명의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온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똘똘 뭉쳐서 모세의 리더십을 거기서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시려다가 모세의 중재기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20세 이하 20세 미만 20세 미만으로 시작해서 40년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데스 파리아에서 20세 미만으로 시작해서 40년 후에 모아평지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와우 해주세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질녘이 시작하셔서 해뜨면서 뭔가를 끝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다음 또 하나 가데스 파리아에서 20세 미만으로 시작해서 40년 후 모아평지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끝을 내서 그들을 가난에 진입시키는 두 번째 사건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사걸로 가보면 물론 그 안에 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보면 와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시작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하늘께서 예루살렘을 집어넣어서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야기입니다 그 70년이라는 그 긴 세상 경영의 그 시간에 대해서 거짓은 지자 하나니아는 너 2년이면 끝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70년이 좀 길긴 해요 7년이라면 또 어떻게 해볼 만한데 70년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잖아요 이게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시작과 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국을 변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즉 십자가로 가게 하신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교로로 주신 거죠 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회를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제사장 세력들 정말 대단한 힘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계획은 뭐냐면 이번 일주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번 일주일 를 시작하셔서 시작으로 대제사장 세력들과 로마 제국의 도구를 이용해서 십자가로 일주일 내에 끝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일주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시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와우 해주세요 정말 성경에 많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시작과 끝 이야기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3일 만에 놀랍게도 어느 한 여인이 이걸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3일이 되는 날 무덤에 가보죠 이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시간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윤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으로 딱딱 잘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 기초위에 놀랍게도 사도 요한 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요한 1,2,3,4 그리고 요한 게시록 이 다섯 권의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처음 젊은 날 그냥 행복한 어부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부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 어부의 직책을 물려주는 사실은 세리로 살아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다행히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어부의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은 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로마 제국에서 어부로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인 예수 사도 요한을 요한을 어부 요한을 제자 요한으로 부르신 거예요 형제가 둘이 들어갔습니다 둘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12명 가운데 대표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 요한 야고 보죠 12명 중에서 가장 뒤에서 어영병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가로뉴다죠 어쨌든 세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시자라고 제안하시면 주저없이 예스 하고 달려드는 기도해 볼게요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요 참 놀라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이 하자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달려드는 그런데 야 안타깝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세 명 중에 한 명인 자기 형이 3년 만에 우리 예수님 부활승천 사건이 꼭 곧장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젊잖아요 젊기 너무 젊잖아요 사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고기 잡는다는 이유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 이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부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 요한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으로 그의 친구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사도 요한이 된 지 60년 동안 로마라는 제국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나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30년 동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도대체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어떠한가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참 놀랍게도 와우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혔잖아요 근데 와우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야 진짜 바람직하다 진짜 월등하다 얼마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글들이 좋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우린 별 관심 없죠 주식에 관심이 있죠 주식 가장 이렇게 주식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의 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죠 놀랍게도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베드로도 글을 쓰는 거예요 이야 읽어봤는데 이야 놀랍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몸으로 뛰어다닐 때는 거기서 거기였잖아요 그런데 와우 베드로 전호서 정말 대단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 때 나살에 나살에 대해서 나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나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열심히 내지 않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우 그 야고보도 책을 쓰는 읽어봤더니 이야 참 놀라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남들이 써놓은 구약 39건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바울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 야고보 심지어 바울의 제자인 누가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와우 결국 창세기의 시작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창출래 민신 등등 모든 구약 39건 이야기가 십자가로 가고 있다 십자가로 왔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체험도 했지만 또 그들이 열심히 그 관련된 구약을 근거로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잘 써놓은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은 재미있게 60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와우 해주세요 이야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언 90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무금 요한 1, 2, 3서 요한 게시록 다섯 권의 책을 쓰게 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써놓은 요한 게시록이 성령 66권 전체에서 보면 상세기가 시작이라면 요한 게시록은 끝인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알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요한 게시록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제 시작과 끝 이야기를 잘 다뤄놨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제 그 오메가 부분을 잘 다뤄놨어요 그 시작이십니다 그 시작이신 예수님을 그 시작이신 예수님을 첫째 알파의 첫째는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태초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사자성어로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하게 사자성어는 잘 안 통하니까 우리에게는 태초 말씀 뭐라고요 태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면서 천지 창조자 알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건 말씀 육신 이렇게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도드라지게 드러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 예수 십자가로 오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진짜 시작이시라는 분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사실 태초 말씀 천지 창조 말씀 육신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놀랍다 이건 정말 모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싹 담아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 1, 2, 3, 4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담아서 이제 오메가 3를 얘기를 해요 그 오메가 3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와우 우리 예수님이 우주 종말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주인공이요 우주 종말 종말이란 말은 끝이란 얘기 있잖아요 너 이제 끝났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봤자죠 직장에서 잘려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게 끝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들이 끝낸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떻게 끝내는 얘기를 만드는 거니 어떤 개인종말 그 다음에 역사종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주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 이 공간과 이 공간 속에 움직여지는 들어있는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주 종말 끝이 난다는 그런데 이 오메가3의 첫 번째가 우주 종말이라면 두 번째는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종말과 최후 심판은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와우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놀래주세요 우린 가끔 그래요 너 흔적도 없애버리겠어 얼마나 이게 그 오만한 뻥인지 아시죠 무슨 수로 누구를 흔적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가끔 얘기합니다 너 사라지게 하겠어 절대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말 과장의 끝입니다 흔적도 없애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 그가 보니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해결을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와우 심판이란 얘기죠 최후 심판 심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시작과 끝 이야기도 들어가 보면 첫 번째 6월절 이야기도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고 그 다음 예레미야의 70년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최후 심판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와 부활 3일이고 그 심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모든 최후 심판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성경을 창세기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창세기에서 십자가로 요한계시록도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뭔가 다리를 쭉 만들어 오다가 어디서 딱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딱 만나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the cross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도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씀 공부해야 된다는 오직 십자가 이걸 놓치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메가3의 첫 번째가 우주종말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두 번째는 최후 심판 그 심판 이야기 우주종말과 최후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부분에서 다뤄요 7인 7,4,8 7대적 등등에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 게시록이 막 재밌기 시작하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설교 1,2,3,4,5 오늘 지금 게시록 이야기 다섯 번째 하고 있죠 댁에 가셔서 다섯 번 그 다섯 번의 설교를 계속 한꺼번에 들어보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이 너무 쉽고 재밌는 십자가로부터 나온 게시록 그 종말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만큼이나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기록된 대로 쓰여진 대로 엉뚱하게 보고 엉뚱한 해석하지 않고 기록과 쓰여진 대로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오메가3 기억 궁금하시죠 그건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알렐루야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메가하면 나는 오메가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내용은 첫째는 우주 종말 둘째는 최후 심판 셋째는 새하늘과 쓰다 이것은 묶여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정도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정리해둘 것은 알파는 시작은 내가 알파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라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내가 오메가다라고 말한 그 끝이야기는 첫째는 우주 종말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 최후 심판 정말 정확한 심판을 하세요 최후 심판을 주관하시고 그 최후 심판은 정말 다 끝나요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우리가 가야 될 나라를 또 정리하셨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고 다음 이야기는 또 기대하세요 알렐루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놀랍게도 시작과 끝 이야기를 이렇게 알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글쎄요 나그네라는 말이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말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알파와 예수의 오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소망하며 그를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뚜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최후 종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종말 그 다음에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꿈을 꾸고 우리는 이 기록을 공부하며 기쁘게 사는 승리하면서 사는 놀라운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붙들고 이 기적의 책 성경을 붙들고 잘못 읽는다 참 가장 안습이죠 안습이 뭔지 아시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안구에 습기 차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이 책을 붙들었는데 이 책 붙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책을 손에 들었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책을 붙드는 기적을 체험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도사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 어머니가 왼손으로 처음 이 성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21살 때 이 성경을 손에 들기 시작했죠 이 성경을 제가 손에 든다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잘 모르지만 교과서 학교에서 건네준 교과서를 손에 붙드는 게 행복했습니다 책을 손에 붙드는 게 좋았습니다 물론 넘겨보면 한 페이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그 책을 절반 정도 물론 저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정말입니다 그 책을 절반 정도 이해를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다음 학기 때 다음 학년 때 또 새로운 책을 붙드는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또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가야 새 책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겼습니다 그래서 우겨서 우겨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또 매년 새로운 책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물론 과학책 수학책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담스럽고 중학교를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갈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또 우겼습니다 고등학교 가겠다고 가서 또 새 책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화학책은 지금도 저 화성에 있는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고만 다녔을 뿐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가 있고 원인이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니 이걸 한자로는 인과유리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안 있던 굴뚝에 연기나리야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 아궁에 불을 지폈다는 얘기죠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궁이와 굴뚝과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궁이는 대체적으로 집 안에 있고 굴뚝은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 있는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집 안에서 아궁이의 불을 지폈다 나무를 거기에 태웠다 그 나무를 태운 행위가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이 결과로 연결된다 에서 워딩이 결과로 이어진다 이 말 이 말을 이제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 책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 아 우리 삶의 자리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와우 같이 사는 사람이 귀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즉 농부와 어부가 협력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풍요로워지고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게 여타 피조물들인 저 산에 노루들 그리고 맵돼지들 그들은 별로 협력도 안 하고 그렇게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들은 참 놀라운 성과들을 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며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국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잘 사는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더 허해를 쓰는 이런 삶을 발전적으로 살아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까지 우리 손에 들려지는 책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우리 손에 들려지는 책들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인식을 20살쯤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책이면 충분하지 왜 성경을 손에 붙들어야 되나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머니 아파 계시니까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일손이 필요한데 저는 가방에 책을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집에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과율을 깨달았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제가 왜 꼭 굳이 손잡아야 되나 이걸 왜 붙들어야 되나 라고 처음에 고민스러웠습니다 성경 모르고도 대통령 되고 성경 모르고도 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손에 붙들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대통령 될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슬픔이 너무 컸는데 그리고 진로를 바꾸고 나서 봤더니 이 성경이 갑자기 제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 제 손에 성경이 들려진 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들려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여타한 절차 여타한 절차를 거쳐서 이 성경이 제 손에 들려졌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 책이 창세기요 맨 마지막 책이 게시록이라는 걸 아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66권이 한 권인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점차점차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알아가는데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을 붙들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이 성경을 붙들긴 붙드는데 잘못 붙들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내용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간혹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책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공부해서 정말 인과율을 능가한 기적 세상에서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인과율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 코잘리티 거기에서 멈추는데 우리 인간 삶은 와우 이 책을 붙들므로 그 인과율을 바탕으로 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잘 공부하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사무실 계획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을 사는 그냥 사는 그냥 피조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게 그렇게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이제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공부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안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이 내용이다 라는 경우 그 부분의 내용이 다른 부분과 잘못 연결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 역사순으로 통독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통독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통구구단 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좀 더 성경이 쉽게 건네질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먼저 소망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통구구단으로 신앙 부응을 곱셈합시다 통구구단으로 교회 부응을 곱셈합시다 이 곱셈이라는 말 사실은 인간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를 파악하는데 더해서 파악하고 빼서 파악하고 나누어서 파악하고 곱해서 파악하는 정말 대단한 지혜로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곱셈이라는 건 이를테면 이제 2, 4 3, 3은 9 4, 4 5 그 다음 6, 6 7, 7에 8, 8에 9, 9 9, 9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걸 9를 9번을 더해보면 몇이 나와요 81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9번을 다 더하는 걸 빼버리고 그냥 9에 9를 곱하기라는 걸 하면 몇이 나와요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가지고 효과적인 활용을 하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이런 걸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하면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갈 것인가 곱셈으로 갈 것인가 해서 통구구단을 잘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부응을 곱셈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하이기품교회와 세계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곱셈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통구구단의 일단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 66권 전체 시작과 끈 이야기를 외우는 게 일단입니다 일단이 좀 어렵습니까 원래 기초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안 하시겠다는 분 그래도 하시겠다는 분 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표시인데 일단을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2단으로 나가겠어요 일단이 가장 기초입니다 1위 그런데 그 통구구단의 일단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각권의 시작과 끝 이야기를 외우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하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런데 끝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 그 다음 출애국기의 시작은 모세가 아버지가 만든 갈대상자에 탔다는 얘기죠 그런데 출애국기의 끝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올리압과 부살레를 앞장세워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의 시작이야기와 끝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됐나 출애국기의 시작이야기와 끝이야기가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교회와서 쓸데없는 것에 너무 궁금해해요 저분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나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분 뭐 슬픈 일 있나 그런데 너무 관심을 다 써요 교회와서 가장 관심을 써야 될 일은 서로 힘을 합해서 성경 이 기적의 책 성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서로 배우는가 왜 이 책을 혼자 공부하면 잘못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 기적의 책을 붙들고 2단 사이비가 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책을 붙들은 게 기적인데 붙들고 엉뚱한 길로 갔다 참 이렇게 쉽게 비유를 줄게요 돈이 1조억이 있는데 돈을 10원도 못 쓰고 죽었다 헐레주세요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그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이 성경을 붙들고 건강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산다 이건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임기에서 내려온다 한심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10원도 못 쓰고 결국은 돌의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마감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붙들고 엉뚱한 구절에 묶여서 두려워한다든지 엉뚱한 확신을 갖고 멈춘다든지 그렇게 마감하는 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장 안쓰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정말 충분히 충분히 활용할까 어제 이제 여기 통도군에 왔는데 청년들이 와서 몇 청년들이 와서 제가 일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김장노 딸 하고 우리 장집사 딸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딸들이 왔는데 비가 오는데 오자마자 물총 들고 나가더니 서로 물총을 쏘는 거예요 제 꿍꿍이 속은 쟤들도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작은 상자를 1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데 쟤들 둘도 이렇게 좀 몇 개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물총을 딱 들더니 나가더니 뿅뿅 쏘는 거예요 막 좋아 그래 50년 후에는 못해 열심히 해야죠 그랬습니다 더해 더해 옷 다 버리고 그 시기에 그렇게 신나게 물총도 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총을 혼자 쏘면 재미없거든요 둘이 쏘아야 재미있습니다 성경도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성경을 읽었는지 여부를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오 와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좀 더 잘 공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통구구단을 이제 같이 외우기 시작하는 통구구단의 기초가 66권의 시작과 끝 이야기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이걸 부지런히 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엔 소망의 기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시작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수금지와 목토 천혜명 공간도 만드시고 그 안에 시간도 넣으시고 그 안에 온 우주만물에 모든 걸 넣으셔서 인과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기뻐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창세기의 끝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한 권 안에서 연결되죠 하나님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이 사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공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기도하다 보면 와우 그래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전체 모든 책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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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끝을 공부해놓고 외워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천지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 즉 성경의 시작 이야기인 천지창조와 요한 게시록 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연결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천지창조인데 우리 인간들이 고작 발견한 게 수금지와 목토천에 천에까지 갑니까 요즘 명언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 신집사가 안 한다고 딱 잘라 얘기하는데 이야 어떻게 한 거야 공부해서 한 거지 확신이라는 거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늘 중간에 있는 게 편하죠 공부하지 않아도 편한 거 대답 안 하면 되는 거 그렇게 살면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성과를 높이는 인생 살아야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누구는 열심히 성과를 내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머물고 인생 마감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성과를 내야죠 그러려면 그러려면 기회 주어지는 대로 부지런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기반 위에 인간들이 발견해낸 여러 문명 이야기들 인과율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기반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 그게 창세기 첫 이야기인데 66권의 마지막 이야기인 게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시작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왜? 아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오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작품이 너무 놀라워서 오묘하다라는 인간의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다의 어족들이 어쩌면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잘 사는지 독수리는 그렇게 높은 하늘을 저렇게 자유롭게 나는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작품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야 이렇게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 놓은 천지창조를 감사하고 감탄할 뿐인데 왜 이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왜 그렇지? 이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각 권의 시작과 끝이야기를 반드시 외울 것이며 이걸 외우시지 않으면 요절 몇 구절 가지고 만족합니다 요절 몇 구절 가지고 만족하는 걸 요절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억만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구구단 1단을 서둘러 외우실 수 있도록 애들을 써주세요 곧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은 다음 주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신 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통구구단 고작 1단입니다 외워주세요 이렇게 우리 김옥순 장로님 우리 김대익 장로님 순차적으로 나와서 외워주세요 부탁드릴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꼭 1단부터 외우세요 또 2단도 좋아요 3단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쭉 외우다 보면 와우 성경이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느 만큼 공부를 하고 나면 얼마만큼 성경이 쉽고 재밌는 이야기인거니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이런 모든 성경에 글로 쓰여진 이야기들을 글로 쓰여진 내용들을 말로 이야기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 미야마 2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성경을 덮어버리면 신앙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곱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1세기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흥이 곱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이 지상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끝이야기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얼마나 위대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작은 이야기 또 요한교실에게 또 한 작은 부분의 이야기를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좋으세요? 뭐가요? 뭐가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쫄고 겁먹고 지혜롭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꿈꾸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직 그 길은 이 책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참으로 기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다루는 그 책은 이제 이사야도 들어있지만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하면 첫째는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책이다라는 걸 기억하실 것이며 그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오? 시작 끝 중간 이렇게 세 장면을 크게 묶을 수 있는데 시작 이야기도 하나님의 보좌 끝 이야기도 하나님의 보좌 중간 이야기는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이야기인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의 끝 이야기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중간은 두루마리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세요 시작과 끝 이야기 그리고 중간이 어떻게 연결되지 각 권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도 이제 우리 족자가 많은데 우리 박대현 집사가 이 서에 아주 유명한 서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족자에 써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써서 둘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를 어우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눈치챘어요 아 저거 못 보던 이야기다 사도 요한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써놓은 이야기 마가가 써놓은 이야기 누가가 써놓은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사도 행전 그 다음에 사도가 사도된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기저기에 보내놓은 편지 이야기 심지어 자기 친구인 베드로가 써놓은 편지 이야기 야고보가 써놓은 편지 등등 휘브리서 등 다 읽었어요 와우 해주세요 다 읽어서 공부해서요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훤히 들어왔어요 나이 들어갔지만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머릿속에 그 책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머리에 넣지 않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온고집만 세집니다 자기 경험 자기 경험이 전부로 나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니 온고집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득가득 넣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득가득 넣어놓으면 와우 놀라워지는 거죠 쓸데없는 고집쟁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수록 바울이 써놓은 이야기를 다 이해를 했어요 왜 바울이 그런 글을 썼는지 베드로는 바울이 써놓은 글을 읽다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자기 책이 써놨어요 참 베드로는 참 솔직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 야 이래서 이런 얘기를 써놨구나 등등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몰쳐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누군가가 써놓은 걸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놓으신 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마지막 그랜디 플랜 거대한 플랜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직감했어요 저걸 보고 싶은데 저걸 봐야 되겠는데 사도 요한이 궁금증이 너무 심해서 안 보면 죽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빨리 알아서 그 이야기를 정말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레이트 커미션의 소망을 더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우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와우 우리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있는 걸 받으셔가지고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래전 60여 년 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에이 뭘 그래 일어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가서 손으로 이렇게 따둑따둑 하시면서 일어나 이렇게 친절하게 가까이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받아가지고 착 두루마리를 편 거예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이제 모든 심판으로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신 모든 그 경영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는 그 모든 마지막 단계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최후 심판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심판 심판 이 말을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판 심판 혹은 뭐 채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 사실 6, 7살 되면 우리가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내서 책을 나라에서 만든 책 부모가 잘못 만든 책 공부하면 왕따당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책 그런 책을 우리가 손에 주게 되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두 가지로 도와줘요 하나는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어떻게 도우셔 시험을 내서 채점을 한다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내가지고 넌 1등 박수치고 넌 공부 못했으니까 꿀밤 맞아 단순한 이런 일이 아니올시다 선생님들의 일은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올시다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채점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다음 이야기를 알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모르는 걸 선생님께 배운다는 효과와 또 하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선생님이 뭐해 주실 수 있어요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식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면 결국은 그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 혼자 엉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어울리는데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생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만나라라고 자꾸 주변에서 혹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들을 하셨죠 이게 이제 채점입니다 채점을 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사회가 건강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니 학교에서는 채점을 하고 사회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니 재판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뭔가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아 라고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툼 당사자들끼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서 그 다툼이 생기면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만큼이나 정확하게 교과서를 훤히 알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에서 훈련시킨 판사님들이 판결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걸 재판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사회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불안해서 같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채점하고 사회에서 재판하고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이걸 너무 두려워하고 아우 난 시험지 낼 때가 가장 싫어 그래서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아우 난 재판이 가장 싫어 난 재판 같은 거 안 할래 법 없어도 살래 그러면 혼자 자연인으로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재판을 너무 어우 난 법 없이 살래 그 말은 법 없이 산다는 얘기는 혼자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 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와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불이한 재판장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힘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언뜻 보면 힘없어 보이니까 혹시 저 힘없는 사람 그냥 안 본 척하고 지나가자 이러는 불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우주적 종말을 다룬 조금 어려운 얘기죠 최후 심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한 최후 심판 모든 프로그램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절차로 들어가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7인 7나팔 7대접 이걸 이렇게 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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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놨어요 사실은 연결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느낌 오면 아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 느낌이 과도한 느낌인지 아니면 어떤 편협한 느낌인지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대로 산다 이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느낌 왔다 조심하세요 그 기도 잘 균형있게 판단을 갖춰야 돼요 그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봤더니 와우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해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그 안에 싹 넣어놓으셨던지 재미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기왕이 왔으니까 설교를 한 두어 시간 할까요? 끝나고 지금 물총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알렐루야 정말 성령 이야기 재밌죠? 정말 놀랍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이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루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정당한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하 만물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리고 그 의의를 세우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노아홍수인데 노아홍수는 좀 접고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애굽 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판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10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냥 애굽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놓고 그냥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6개월 동안 10번에 걸친 재판을 수차적으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냈다라는 얘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오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유롭고 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해산에서 머물면서 놀랍게도 모든 민족을 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니 하나님이 10개명을 기준으로 613가지 개명을 싹 담아낸 정말 놀라운 법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10개명 돌파를 만들어서 건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해산 중턱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헐레주세요 안타깝기 짝이 없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막 잘 돼가는데 여러 우상들을 승배했는데 거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우상인데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은 거 아니야? 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헐레주세요 헐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건지 오케이 제사장 나라 법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는 거니 그 모세 외에 60만명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에요 옳은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억울해요 이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결을 하신 거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아는 거니 모세가 가장 잘 알아요 이제 모세 큰일 난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한 거죠 잘못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뭘 한다고요? 선포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그리고 slowly to angry 이 말이 이제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언뜻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언뜻 보면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국률, 자비, 그 다음에 은혜 이 말 이 말은 큰 잘못을 죽을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끝났어요 애국도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도 처벌하셔야 돼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류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더 어려운 이야기가 gracious, gracious God 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교회만 다니면 오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누가 뭐 빵 하나만 더 줘도 오우 은혜롭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단어니까 자주 사용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건 오우 정말 남용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가장 쉬운 말 말씀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부터 해요? 화부터 내버리는 겁니다 질러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Slow to angry 노하기를 더디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후회는 평생 할 각오하고 화부터 내요 그냥 화를 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부터 쉽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이 말이 극률하다 극률을 베푼다 그 다음에 은혜롭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률을 베푸시는지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극률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대신 처벌하신 거예요 그게 극률의 극치고 은혜의 극치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잘못한 우리를 맞바꿔 버리신 거예요 알렐루야 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담아야 게시록의 두루마리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격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기뻐요 알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출애국기에서 이미 크게 예고하셨다 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더디하실 분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바로 두루마리 심판이요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게 이 책의 이야기다 이걸 알고 믿는 은혜 넘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갈렐루야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구와 함께 같이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면 공감 능력이 높다 라는 말을 씁니다 광고를 열심히 한다 그 이유는 그 제품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함이겠죠 어려서 너 더위 먹었니? 여름에 이런 말 참 많이 썼고 또 가을 겨울에도 가끔 이제 너 더위 먹었니? 이런 말을 쓰면 너 왜 딴소리 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약간 더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써오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썼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진짜 더위 먹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공감이 된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 소망이 늘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쉽게 뭔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기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저분을 저렇게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마음이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우면 성경을 읽고 저렇게 신나하고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뭐 어린 상아 상아 아니지 상어입니까 뭐 아기 상어 그러면 애들 막 신나잖아요 전지 창정 그러면 뚜뚜루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상어는 없어질 거거든요 최고 심판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는 그 성경이 지시한 내용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었는데 지나가면서 추리국길의 위기에서 별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공감이 뭔가 좀 떨어진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시대의 이야기와 공감지수가 좀 낮다 그런 느낌 때문에 레위기는 어렵다고 생각들 하겠죠 그런가 하면 게시록을 읽었을 때 게시록은 심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난 별로 그 얘기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시록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며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으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늘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입니다 어려서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괜히 풀렀던 단추를 하나 더 채우는 단추를 우리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복만 입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앞에 뭐죠? 이걸 이것까지 채웠는데요 호구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풀고 단추 두 개 정도 끌으면 친구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뭔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찰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괜히 경찰이 뭐라 할 것 같은 단추 한 두 개 풀렀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거기에서 괜히 이렇게 단추를 더 채우는 경찰이 무서웠다 왜 경찰이 무서운가 뭔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허름하게 혹은 허술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되짚어본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나 심판기관 경찰, 검찰, 무슨 산림청 경찰, 해양청 경찰 금강원에 있는 무슨 그쪽의 감사원들 등등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뭔가 일이 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비춰줘야 그래야 그쪽 부분이 썩지 않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부분의 기능들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러기 시작하면 그러면 와우 이제 인생이 쓸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대한다 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최후 지점이 죽음입니다 우리 찬송 가까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죽음을 앞두고 다들 겁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어우 죽고 싶진 않아 늘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늘 또 반대로 나 죽고 싶어 그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걱정이요 두려움인 모든 인생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쓰여진 책이 바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열심히 잘 읽으면 우리가 심판 두려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감 없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일반 공감 없이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러면서 뭔가 두려움 속에 살고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숨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답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니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다루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끝을 다루는 책입니다 시작이 태어나는 일이라면 끝은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었다 거기서 끝이라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두루마리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은 어부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한 진실은 매일 고기를 잡아 죽인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를 어떻게 하든 뭐 하려고 잡아요 죽이려고 잡는 거죠 아 난 고기가 너무 예쁘니까 잡아서 보고 줄길래 그러면서 어부될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들어가 보면 어부도 불편한 진실은 고기를 잡아 죽인다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형과 더불어 열심히 3년 동안 정말 나라를 배웠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나이가 들수록 세상 나라를 많이 경험해갑니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혹은 세상은 교과서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세상에서 만든 교과서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진 않습니다 나이가 되어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의 교과서와 세상이 움직이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저 사람 더 심판 받을 사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 이야기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과서인 성경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귀리가 없습니다 그 같은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3년 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도 로마라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오 그 나라가 그렇게 센 나라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장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계획 심판 구원계획 이 말은 한마디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십자가에 달려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진실 십자가의 진정한 진실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야 성경의 끝 이야기인 이 게시록도 정확하게 재미있게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자 일찍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전에 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리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그려놨는데 그 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세의 뿌리 이세의 뿌리라는 얘기는 이세 아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다윗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몰라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윗인데요 결국은 우리 주님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그 이세의 뿌리인 다윗의 후소인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이후에 이제 이 표현이 예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그 다음 내려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전체적인 장면으로 더 그 부분을 체험케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젊은 날 어부 시절을 지나고 그 이후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 30년 30년 60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온 90쯤에 이르렀을 때 90이 넘었을 때죠 바로 그때 그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다시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의해서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적 없습니다 늘 조심하죠 나라에 의해서 그런 인물로 지목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도 조심도 하고요 이 정부 왜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바꿀 걸 제대로 바꾸지 않고 문기적되고 있나 이런 얘기도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참기도 하고요 지금 또 사실 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거예요 결국은 그 노인을 관리하기 좋은 로마 제국에서 늘 들여다보기에 관리하기 좋은 반무섬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의 관리를 받으면서 로마가 시키는 일만 하게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무 기쁨으로 만나서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어디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 갖는 거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난번 설교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와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누렸는데 그리고 왜 거기까지 사도 요한을 초청했는가라는 사실은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본 사실은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그 두루마리는 이제 이미 보여줄 내용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 끝에 관한 거라는 건 충분히 상상이 간 거죠 아 저건 최후 끝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면절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걸 꺼내서 보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주변의 천사들이 걱정하지 마라 다위세 뿌리 그러니까 이사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거기는 이세 줄기라고 나왔는데 다위세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러니까 심판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써놓은 이야기인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를 성자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펼쳐서 보여줄 것이다 사실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 자신도 굉장히 궁금했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 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시작과 중간을 다 알았는데 끝까지 알게끔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은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결국은 모든 끝도 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 알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소망을 온전히 알려주고 싶은 건네주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주 간절히 그 장면에서 빨리 그 내용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구경 잘했다 하고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지 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간절한 궁금증으로 지켜봤더니 와우 그 두루마리가 정말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재물되셨다는 얘기인데 결국 어린 양 손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결국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쳐서 보였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왜 보여줬느냐 기록하게 목적을 가지고 왜 기록하라는 거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읽고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그 사실을 직면하면서 소망 중에 인생을 담대하게 살게끔 하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두루마락이 쫙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우 크게 세 토막이에요 하나는 7인 또 하나는 7 나팔 그리고 또 하나는 7 대접 이렇게 돼 있는 것 인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장 찍는다는 얘기 많죠 그래서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을 높은 공무원을 앉혀야 되겠는데 최후 왕같은 총리를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높은 공무원을 앉히지 이라고 고민고민하다가 자기 반지를 가지고 그냥 요셉에게 건네버리죠 그래서 도장을 찍게 하는 그 도장을 찍으면 모든 인사발령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요셉은 그 확강한 권한을 가져야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권한을 갖는다 그 도장 찍는 권한을 가지고 요셉이 뭐 했겠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의 이 복지부동 무사한일주의를 잡지 못하면 7년 안에 잡지 못하면 그 다음 7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사실은 그 도장을 가지고 백성들을 겁박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외국의 공직자들을 반드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이제 와우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도장 찍어버리죠 결국은 도장 딱 찍고 난 다음에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신하들에게 한 방 먹었다 근데 일단 사자굴에 넣었어요 왜요 뭐 했기 때문이죠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게 이윤이에요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룩바벨이 성전 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룩바벨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내 인으로 삶는다 도장으로 삶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땡큐 감사해 그게 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를테면 인 졌다 임봉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폈더니 일곱 개 인 이야기가 쫙 나온 거예요 인 하나 인 둘 인 셋 인넷 쭉 숫자를 봤더니 몇 개예요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인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60년 전에 세상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개괄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그렇게 일인 나온 건 뭐냐 라고 봤더니 와우 놀랍게도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애들 싸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들 싸움은 말 그대로 애들끼리 하는 거고 또 개인 간의 싸움도 개인들끼리 하는 거고 경찰에서 다루고 검찰에서 다루고 그들의 모든 다툼은 개인들 싸움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뭐 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건 전쟁이야 그러면서 한 10명씩 이렇게 맞붙는다 그건 장난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에 들어있는 게 뭔가 봤더니 전쟁이 들어있는 두 번째 인에는 내란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내란 두 번째 인은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 그 다음에 첫째가 뭐였죠 전쟁 그 다음 내란 그 다음 기근 그 다음 전염병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최후 심판 심판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썩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봤더니 어? 오칠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은 어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니 신의 산에서 1년 머물고 이제 그 모든 1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을 해야 될 때 자 일어나세요 갑시다 라는 말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감 소리가 뭐였는 분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누가 부느냐 이 제사장이 붑니다 이렇게 길게 분다든지 짧게 분다든지 그러면 그걸 신호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 소리의 특징은 멀리 울려 퍼지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후에 보면 이제 열의구성을 돌 때도 그 나팔 생각나죠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와우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보면 와우 27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물론 수천 명의 찬양대가 있고요 와우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팔 얘기가 성경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소리 지르면 나팔 부르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게 익숙한 나팔인데 두루마리의 두 번째 보니까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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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에서 나팔 1 나팔 2 나팔 3 해서 7개 나팔이 사실은 사실은 일곱째 인의 내용에 들어가 봤더니 뭔가 봤더니 이 내용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곧 알려집니다 라고 일곱 나팔을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게 일곱 번째 인이었습니다 일곱 인화한 심판의 개괄적인 아주 대략적인 설명이라면 일곱 나팔은 와우 이제 심판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거긴 뭐냐면 오 이 땅 3분의 1이 그냥 뭔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제 3분의 1이 나팔과 관련해서는 이제 3분의 1씩 나오는데 오늘 다 듣고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꼭 공부하세요 네 아세요 땅 3분의 1 그 다음 이제 바다 3분의 1 그 다음에 강 3분의 1 그 다음에 빛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가지고는 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격이 정말 만만치 않게 심한 이제 그 다음 보면 와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분의 1 정도가 사람 3분의 1이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 이제 나팔 1 나팔이 나팔 3에서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 싹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뭐냐라고 봤더니 오우 일곱 번째 대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대접이 나와서 대접 이야기로 진행 일곱 가지 대접 이야기 대접 이야기가 진행된다 라는 거예요 대접은 뭔가 했을 때 당연히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리고 여러 중요한 걸 이렇게 담아놓는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릇 중에 하나가 대접인데요 이 대접에 뭔가를 담아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느예미아 같은 경우는 술잔 인 거잖아요 잔 이 잔이라는 거 이렇게 잔을 올린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제 그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 주시는 거죠 잔에 담아서 주는 거죠 그 잔을 기초로 해서 일곱 개의 대접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오우 이제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 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한 심판 이라는 말이 기초가 돼 있고 그 기초의 첫 번째 대접이 딱 열리는데 오우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상어도 간춤고 어미 상어도 죽고 모든 바다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바다가 없어져버린 오메가3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송두리째 사라 아 오 쏘리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대접을 딱 였는데 여기 이 대접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7인 7나팔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대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 전체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미 분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종기가 나서 이제 근지럽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기만 물러도 쉽지가 않죠 괜히 온몸에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몰리게 되는 온몸에 종기가 나와버리는 두 번째 대접이 딱 열리는데 뭔가 들었나 봤더니 이제 바다에 모든 살아있는 모든 바다에 어족들이 다 죽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접을 열었더니 이제 강의 모든 근원이 피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대접을 딱 열었는데 와우 빛 우리가 사실은 낮과 밤 낮에도 달 밤에 오 소리 낮에는 아직 더위가 지속되나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인데 그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3분의 1이 남았었는데 그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번째 이 대접을 여는데 그 종기가 나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정말 제대로 믿기보다는 뭔가 좀 잘 믿기보다는 그럴 소망은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알렐루야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이야기고 여섯 번째 대접 이야기를 이제 이 동방에 강이 말라버리니까 왕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려 해서 막 달려들고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모였는데 일곱 번째 딱 보니까 뭔가 봤더니 헐 큰 성 바벨론을 딱 들어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료시켜버리고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성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알렐루야 재미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성경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두루마리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이쪽 현에 7인 중간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이 연결연결되어서 이렇게 섞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아기 상어 뚜루뚜루를 하는 것처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딱 해버리고 그래서 심판이나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예수님 손에 건넸는데 그 예수님 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쳤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면서 오우 나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야 오우 나는 선생이야 오우 나는 감사관이야 오우 나는 의로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그런 시시한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심판의 핵심으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 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성전 이야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우 이제 없어졌는데 끝이냐 오우 이제 진짜 다 세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우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 우리가 뭐 영원히 살아가자 그러는데 이틀 지나면 헤어지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영원이라는 걸 알고 부활이라는 말도 갖다 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성경에 있는 좋은 말 영원 부활 그런 말 다 갖다 쓰는데 좋으니까 그 표면을 갖다 쓰긴 하되 그 내용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제 예수의 부활이 결국은 영원 영생으로 이어진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남아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창세기도 게시록도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결국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테면 나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용서 안 받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용서함 받아서 쓴 사람들이지 뭔가 의로워서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서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뤄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이 사실을 그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들을 꿈꿉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진심으로 공감되는 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90평생을 살면서 이야 놀랍다 아니 이럴 수가 라고 감동했던 사도 요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 기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환상적인 장소를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들으신 겁니다 어딘지 기억도 안 나시죠 바로 이제 게시록 게 있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먼저 들어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되 이리 오라 이전 이리와 뭘 보여줄게 에라는 음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래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등등등등 쭉 내려와서 이제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가장 꿈꾸는 장면입니다 알렐루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 게시록 전체에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오우 그 짜릿한 장면 대체적으로 처음 짜릿하면 갈수록 시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짜릿함이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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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해서 가장 짜릿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얘기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게시록 이전 이야기까지 다 담아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지 않고 요절주의로 읽지 않고 권별주의로 읽지 않고 성경 전체를 원스토리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놀라운 크고 놀라운 장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이 놀라운 장면을 쓰여진 대로 사도 요한처럼 체험하고 우리도 그런 체험할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렐루야 죽음이 두려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장면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을 돕고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을 돕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정말 정말 이럴 수가 0.1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하신 적이 없고 따라서 그분이 누구에게 치욕을 당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번을 생각해도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1차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밤새워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지 심지어 별 얘기를 다 꺼내는데요 그들이 꺼낸 엉뚱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모인 70여 명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 외에 거기에서 협조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거 가지고 모독을 주는 거예요 참 별일을 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독당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모독을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모독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분 뒤로 놓고 오늘은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우리가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청와대 허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런 얘기 한 번 했다 해서 그거 가지고 데려가서 무슨 건물 못 오겠다 해서 재판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밤새와 우리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모독을 줬다는 얘기죠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이 말을 이 말을 또 이해를 해야 게시록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 되는 거죠 그건 끝의 이야기고 그럼 도대체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호로로 몰아서 모독을 주고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가 라는 그 이유는 이제 구의학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와우 알렐루야 참 놀라운 책이 성경 책입니다 오직 공부해야 될 책 덮어놓고 깨달으면 절대 안 되는 책이 성경 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에 많은 것들은 몇십년 살고 난 다음에 눈 감고 앉아서 두루두루 이것저것 상상해보면 깨달아지는 게 꽤 많아요 그러나 오직 성경 만큼은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쌓이고 쌓인다 할지라도 어느 만큼 시간 지나고 성경 덮어놓고 아 성경은 이런 책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만큼은 늘 그 기록된 대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아 가야만이 정말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이야기는 구약에서 언제 처음 나오느냐 출애국기에서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에서 신해산에서 머물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첫째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뭘 맺어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법이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법을 다 버려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서로 못 삽니다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잘 사용할 때 와우 사람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좋은 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산에서 그 법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신해산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해산에 1년 머무는 동안 한 중요한 큰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계약서를 쓴 거고 뭘 써요 계약서 두 번째는 뭐로 했는 거니 그 1년 중에 약한 절반에 해당되는 5개월 20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어디에 쏘는 거니 돌에 썼거든요 돌에 썼는데 그 계약서를 머물게 하는 곳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계약서를 조심히 잘 보관한다 그곳이 성막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더하셨는 거니 바로 쉽게 명 두 돌판 계약서를 머물게 하는 그곳이 계약서를 보관해 둔 곳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일컬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주심으로 만들게 하셨고 그곳이 성막 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곳은 계약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 계약서 계약서 계약판 계약돌 어쨌든 서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돌이라 합시다 돌은 좀 너무 무겁고 계약서 석 오케이 우리 김장로가 돌은 아니신 것 같아 계약석 계약석을 언약계에 머물게 하는 곳 이곳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서로 알고 있어 이 차원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언약계를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뭐 이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 뭐 이런 기적도 있었지만 그런 기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 성막을 완성하는 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는 그건 희불이 백성들이 그 뒤쫓아오는 애국 백성들을 따돌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올 수 있었다는 기쁨이고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배고픈데 와우 농사짓지 않고도 맛있는 걸 먹었다는 기쁨 정도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막이 봉원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데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이전의 이후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예물을 들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1500년 동안 유지시킵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그 1500년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이 500년 만에 다위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을 부숴버리죠 그런데 70년 만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은 이 성전을 로마 제국이 애돔족 헤롯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부숴버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화의 의도를 가지고 헤롯 성전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자 로마의 정치적 로마의 정치적 의도라는 것 그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크게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헐어야 되는 이유 다시 짓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구약 39건 사이사이에 꾸준히 말씀을 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스스로들 공부들 하세요 헐어야 되는 이유 다시 짓어야 되는 이유 사실 헐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처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성막을 만들 때 오히려 1500년 후에 진정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를 먼저 내놓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래 그 시간이 된 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때에 따라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때가 됨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3년 동안 공생일을 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내용이 어떠한가는 이렇게 또 성경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겄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겄나니 그러니까 모세 때 지은 성막 그리고 다윗 때 지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썩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을 새롭게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에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말은 손으로 지은 창조에 속한 이 말이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죠? Thank you 성경을 공부해 두면 이런 얘기가 참 쉽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고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십자가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송수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추리국기의 성막을 지은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야기를 이렇게 잘 묶어서 써놓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도 요한을 부른 거죠 불러서 더 많이 알게 한 이야기가 게시록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게시록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1, 2, 3, 4, 5, 6, 7 그 일곱 번의 설교를 꼭 다시 한 번 묶어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잘려진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새삼 깨닫고 게시록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재미있게 놀라운 이야기를 재미없게 읽는다? 그거 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읽는다? 참 지루한 사람이죠 인생 그렇게 살면 곤란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고 위대한 이야기를 위대하게 읽을 줄 아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이브리스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반모쌤에서 부르셔서 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 보면 보좌에 계신 분이 미래의 여러 심판을 위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오직 온전한 심판 온전한 심판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뻐해야 될 단어입니다 심판하면 무서워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심판하면 가장 기쁘게 읽어야 되는 왜냐하면 온전한 심판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온전한 심판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구해주는 도움자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냥 비 올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차가 지나가면서 물장을 확 쳐가지고 온몸에 새로 입은 그 옷에 물장이 딱 쳤는데 거기다 대고 고마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고맙구만 이 얘기는 욕하는 얘기죠 정말 뭔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슬쩍 도와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처한 걸 도와줘도 고마운 건데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인생이 다른 여타 피조물과 별 상관없이 그저 그저 그렇게 끝나버릴 그런 시시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셔서 영생을 꿈꿀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와우! 이 모든 게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하면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고 와우! 하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밑줄 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 온전하신 심판과 성막과는 뗄레야 뗄 수 없다는 것 성정과는 뗄레야 뗄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내용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게시록의 이야기고 그 정점에 갔더니 와우! 사도 요한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곳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 굳이 그렇게 청와대에 꼭 가보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뭐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 가서 뭐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제가 얼랍니까 이러고 사진 찍게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늘 꿈꾸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게시록 21장에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이 성입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이야기는 이제 세상 사탄의 권세인 바벨론이 물속에 잠겨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심판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수행한 정말 위대한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와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화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이 어린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과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나 같으면 내 이름도 있더라 그렇게 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이 안 쓰고 지나갔어요 자기 이름 바뀌었죠 없었을 거라고요? 그럴 리가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백사십 규비시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와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제가 잘 몰라서 이 녹욕이 뭔지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야 이 좋은 보석은 다 있는 겁니다 그 열두 문을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등장한 이 성막 여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종료하고 어느 날 와우 이런 놀라운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 성전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 이제 처음 사도 요한이 본 건 하나님의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우주적 심판 최후 심판의 시나리오였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가 기록됐는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거기에 기존한 뭔가 남자다 여자다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다 뭔가 피부색에 국한된다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인 걸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대오 휴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앞자를 떼면 헬라오로 익투스 여러분 물고기 그림 생각나시죠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이 청보석 황보석 남보석 이 보석으로 들려 쌓이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건물 성전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사도 요한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걸 글로 써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건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소망하며 갈라라다 이걸 써놓은 이야기가 게시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고 우리가 믿고 소망할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거울 바라보시면서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 끝은 어딜까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청보석 홍보석 남보석을 생각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우신 그곳에서의 성전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 해서 게시록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읽고 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갖습니다 이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창승이 주리우기 루우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가 하면 이 책 끝에 다섯 권은 사도 요한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창세기 제국의 통치 배경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한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굽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하게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보면 민수기 때 보면 또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끝내 이제 신명기에 가면 결국은 결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난으로 가겠다라는 사실을 결단하고 여우수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 그러니까 창출 내 민신 여우수아는 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애굽의 왕 이를테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입애굽을 진행시켰고 그 다음 이제 수백년 후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또 추배굽을 진행하는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잘 기록되면서 진정한 통치자는 나일강 문명을 주도하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자 이후에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등장을 시켜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멸망 시키는데 그때도 보면 이 아수르 제국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으로서 사네립 이라는 사람 샌나키리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등장하는 그런가 하면 150년 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바벨론 제국에 너부가네살 황제 이름도 사용하고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만난 벨사살 황제 이름도 사용하는 바벨론을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 키루스 이세라 그래요 이 사람 이름도 성경을 통해서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 다리오 왕 이름도 등장을 시키는 물론 이후에 한라 제국이 300년 동안 등장했다 퇴장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고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신약 27권 전체가 약한 100여 년의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기록되는데 이때는 비교적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들을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 제국을 원로인 시스템에서 제국 시스템으로 바꾼 사람이 윌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줄리우스 시저 윌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 그러면 꽤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지중해를 바탕으로 로마를 500년에 월러온 시스템에서 제국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모든 로마 제국 내에 포로민들이 피지배자들이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라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아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엠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베들레엠에서 탄생했다 라는 얘기고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로마 초대 황제라 일컬어지는 이 옥타비아누스 의 황제의 명령을 그렇게 사용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등장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사실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장했고 그가 통치할 때 우리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애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죽고 이제 칼리쿨라라는 세 번째 로마 황제가 등장하고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퇴장하고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4대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의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은 로마에서 다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거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테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등장한 네로 네롱이 아니고 검은 고양이 네로 이렇게 네로라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로마 제구의 역사상 기록 말살형을 당한 유명한 친구인데 사실은 처음 사도 바울이 이 친구에게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은 이 친구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 친구 이 네로 제 친구는 아닙니다 그냥 이 친구지 이 네로라는 이 친구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이 200여 명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바로 5대 황제 네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로마 대화제 사건과 연결되는데 이 친구가 로마에 일어난 그 대방화 사건 이를테면 이제 사실 서울에 이번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강남을 비롯해서 이제 서초 등등 이 물길이 많이 치솟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물과 관련해서 딴소리 했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불길이 치솟았는데 치솟은 불길을 놓고 로마 시민들 상당수가 이 황제의 이상한 뭔가 계획의 프로젝트 일환이 아니었겠어 라는 로마가 돌게 되었고 내로오는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을 변명하는 가운데서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거야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등 30년 동안 주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증거하고 있던 그들을 한꺼번에 비참하게 처형하는 그래서 자기 체면을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AD 64년에 그런 일이 있고 고작 8년여 만에 로마 원로운에서 내로에 대해서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 원로운에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자 국가의 공공의 적이 된 이 황제를 놓고 로마 제국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이런 상황에서 에스파니아 지금의 스페인에서 이 갈바라는 나이든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황제로 추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내로가 자기 숙소에서 자살 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갈바라는 사람이 황제로 추대되어서 원로운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바로 몇 달 후에 오토라는 친구가 자객을 보내서 암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 오토라는 친구는 누구냐면 사실은 내로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너무나 어린 날부터 오래된 친구인데 이 내로라는 친구가 오토하고 잘 지내다가 오토 부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결국은 저 친구 부인을 좀 뺏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오토 친구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포파이아라는 포파이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내로가 부인을 삼고 오토를 멀리 저 멀리 부임시켜버립니다 결국은 포파이아라는 내로 부인이 된 이 여인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했고 보석을 공급하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내로 황제가 유대인과 대륙관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역정보를 줬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토라는 이 친구가 결국은 갈바를 암살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올라오니 그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가 로마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러자 결국 황제된 지 두세 달 만에 이 친구가 큰 전쟁의 패배로 또 자살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지금 내로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 갈바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 오토도 또 자살하고 그러자 비텔리우스라는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이 친구 주족이 황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한 두세 달 가다가 피살당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내로가 자살하고 그리고 AD 69년도 한 해에 이 갈바오토 비텔리우스 이 세 명의 왕들이 등장했다가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체 이런 아주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혼란을 근본적으로 뭔가 극복하고 나서는 이 대단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친구가 AD 70년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서 내로 죽고 갈바오토 비텔리우스 이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이 로마의 전체 혼란 이런 혼란을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걸 딱 극복하면서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심볼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로마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을 보시죠 이 돔 아치 형태를 띄고 이 벽돌을 사용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그때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큰 월등한 건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많은 경기들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묶여가는 물론 그 원형 경기장을 지은 자리는 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폭정 학정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큰 호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불타버렸던 바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 집권자들 이 국가의 집권자들은 뭔가 이 건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메타포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테면 청와대에 들어가느니 들어가지 않느니 대통령실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정치인들 사이에는 늘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종의 정치 수사 메타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웅으로 든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가 드디어 콜로세움 이라는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로마가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티투스 입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로마에서 혼란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로마를 세우는 로마 황제로서 등극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큰아들인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에 돌도 남겨놓지 않고 다 뽀개버립니다 사실은 로마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원로원에서 재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과도기를 이끌어서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 누스 이들이 사실은 헤롯 가문을 받아들여서 그 헤롯 가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상상을 초월하게 솔로몬 성전이나 수루파벨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성전을 지키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성전에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성전으로 논의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로마 런던 혹은 뉴욕 이런 데 가면 눈길이 어디로 가요 건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꾸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좋은 건물을 가져야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서 뭔가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티투스라는 황제의 아들이 AD 70년에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다 쪼개버리는데 일컬어 이걸 빠갠다 뽀갠다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건물을 부실 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헤롯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자금은 유대인들이 되게 하고 건축 모든 허가는 로마 제국 당국이 내줬을 거잖아요 어떻게 건물을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는 거니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황금으로 다 지은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부셔서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예루살렘의 그 건물에 그 큰 건물 축구 경기장 세배만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대한 건물을 다 쪼개고 쪼개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AD 33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 그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그 성전을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에 통치권을 쥐고 있던 사내들인 공예세력들에게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에 대해서 왈고왈부했던 기록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제 너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 성전은 거기서 사실은 종료된 겁니다 그런데 AD 33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건물 성전이 종료된 건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찢어진 휘장도 꼬매서 다시 사용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황금을 더해가면서 상상을 초라는 황금이 곁들여진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제 사건이 AD 64년에 발생하자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보기에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 성전 모독자 세력들이 뿌리가 뽑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불과 AD 64년에서 약 6년의 시간이 지나고 AD 70년에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게 하는 그러자 그들의 일부 세력들이 저항해서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극렬 저항을 하는데 3년 후에 기다렸다가 그들까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아예 그냥 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바로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지우고 있고 그럴 때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리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는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대부터 천년의 성전이잖아요 그 천년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이제 그 이후 2000년의 시간 동안 바로 이제 그곳은 흔적도 없었던 성전의 흔적도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콜로세움을 AD 72년에 시작을 하는데 이 황제가 결국은 AD 약 80 AD 79년도 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 공사를 거대하게 해놓고 죽는데 아버지가 죽자 바로 예루살렘 전체의 성전을 부시고 그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뿌리를 뽑아버린 큰아들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은 황금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레에 바리바리 싣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아놓은 그 상상초라는 금을 마차에 싣고 개선식을 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그리고 결국 자기 아버지가 약 8년여 기간 동안에 진행해왔던 그 콜로세움이라는 지금도 있는 그 건물을 결국 티투스 이 친구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티투스는 황제가 되는데 로마 제국의 심장과 같은 콜로세움은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뽀겨버리고 이 일을 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뿌리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산에 들인 공예중심 세력들 있잖아요 이들이 그때 아예 그곳에서 밑에 잔뿌리까지 뿌리가 뽑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그 이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또 성전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곳에 유대인들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살게 함으로 팔레스틴의 땅 블레셋인들의 땅으로 2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티투스라는 이 친구가 황제가 됐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나이 40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라는 친구가 황제가 됩니다 이 친구는 황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AD 81년경에 황제가 되어서 96년까지 약한 15,6년 정도 황제 노릇을 하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형이 세워놓은 그 튼튼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콜로세움까지 세워서 로마의 모든 제국의 힘을 안으로 응집해놓은 이것을 바탕으로 황제가 되는데 이 친구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재미있는 특징은 그동안의 황제들이 가져왔던 황제에 대한 칭호 황제에 대한 칭호는 엠파이어 엠퍼러이지만 제1시민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1시민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느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처음에 작은 왕정으로 시작되는데 그 왕정이 BC 500년경에 월러온 시스템으로 가면서 사실 500년 동안 월러온 시스템이고 시민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윌리우스 카사르가 이 재정으로 바꾸면서 이 황제의 칭호를 그냥 황제라 쓰지 않고 제1시민 이라는 칭호를 그동안은 사용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윌리우스 카사르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어쨌든 빨리 지나갔지만 갈바 오토 비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AD 81년에서 AD 96년 사이라면 바로 이때 이제 이 로마에 그나마 숨어서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를테면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산다든지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이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물고기 그림 익투스 그 그림으로 서로 소통한다든지 주로 이제 로마에서 다 추방당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승배 사상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사도 요안도 반멸섬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명령에 의해서 유배되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승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뿌리를 꼽아버리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 그 어간에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그 다음 요한 게시록을 그 기간에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지중해 호수를 기반으로 한 로마 제국 통칩장에서는 사실은 로마 제국이 드디어 안정권에 접어드는 천년 로마의 가장 제국의 기초가 튼튼해진 바로 시기가 바로 베스파이네아스 뉴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이 시기 이 세의 부자들이 로마를 기발으로 다질 때가 로마 제국의 가장 안정적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주장의 미래는 없는 바로 이때 이 사도 요한이 등장해서 노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게시록의 끝 무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내가 낸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미 지금 예루살렘은 아예 어떤 천년의 흔적의 뿌리가 이미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역사 속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와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의 천년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모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끝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천지창조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바로 처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냐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하실 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이냐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하십니다 그런데 게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천지창조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창조한 그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지창조 때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과 저주 사망이 없습니다 알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제 게시록에서 끝나는 그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사탄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지창조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인간이 숨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성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나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고생과 수구가 동반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으로 타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담는 이야기가 이제 새예루살렘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 그곳에 돌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새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고 이제 그곳에 바로 새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은 모세 때 설계도를 주시고 다윗 때 설계도를 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고 결국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십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2000년 만에 1000년 만에 사라졌잖아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꿈꿀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살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는 사망과 눈물이 없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꿈꾸는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보금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상징한다면 어떤 상징물이 많은 시대 후에 나타날까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상징물로 지금 현재 21세기 초두 이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고 바로 아 가능하겠다 이거다라고 떠오르는 게 마스크일 거예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얼굴에 절반을 가려버리는 마스크 하면 아 코로나 시대 아마 이렇게 역사의 상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코로나 시대 마스크로 상징되는 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연결이 되느냐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그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코로나 시대와 성찬식 왜냐하면 실내에서 지금은 물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마는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므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성찬식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와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이 멈춰버린 시대를 코로나 시대 이렇게 아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올라가보면 이 공동식사라는 말 함께 먹는다라는 공동식사라는 말은 출애굽 바로 그 직전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저녁에 공동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된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발랐고 그 일련된 어린 양의 몸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공동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공동식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한 이래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기념하라 이렇게 모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식사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바로 이 부분은 2000년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격을 근거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도 하고 많은 일을 함께 하는데 성찬식이 스탑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후대에 그 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아쉽고 안타까웠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찬식이 멈춰 있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성찬식을 시작한 이래 사실은 그 첫 번째 성찬식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날을 원하고 원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의 원하고 원함 끝에 이 놀라운 기념 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원하셨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원하셨을 거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첫 번째 6월절 애국에서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원하고 기다렸을 것이며 더 깊게 생각한다면 창세 전부터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원함의 시작을 바로 첫 번째 성찬식의 내용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 감사해야 될 기념 예식 이 성찬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타한 이유로 바로 이 부분을 전 세계 교회가 스탑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도 괜찮다 오프라인도 괜찮다 이런 논의들 비본질적 논의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런 아쉬움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시대다 이렇게 역사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한 그 원하고 원해서 시작한 그 성찬식이 시작된 지 30년 동안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제국이 그 성찬식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로마 제국의 현실폩을 내세워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AD 33년에 있었다 치면 AD 64년까지 대략 한 30여 년 동안은 성찬식을 진행하는 일이 외부 방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기념식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해석한다든지 잘못해석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으면 사도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제한된다 제지된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이 로마 대화재 사건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는 그 대제국의 수도의 한 폭판이 불났으니 불이 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무성하게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사건이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네로가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그 권력을 계속 자기의 권력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고 결국 로마 제국의 이 큰 배경 속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가 제국으로 세팅되는 바로 그 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의 깃발을 든지 별로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샤 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화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보면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역할 폼페이오스 장군의 역할 크라수스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걸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본격적으로 제국화 하면서 이제 모든 로마 통치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한 제국의 통치 명력이 본격화 되는 그 일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은 로바가 본격적으로 제국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그의 또 일종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국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을 때 그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유다예루살렘의 이 모든 통치 명령권을 쥐고 있을 때 그와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이 결탁해서 그 총독의 명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로마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러니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로마 제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AD 64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땅끝으로 퍼져가는데 그다지 로마가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 기독교의 발걸음이나 기독교의 이 보금 행렬에 어떤 적극적 제재를 가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 조건을 더 활용해서 오히려 이 보금을 증거하는데 빌리뽀에서 엉뚱한 세력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력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세력 그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보금을 증거하는 사도바울의 발걸음을 장애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일에 부하 내동했던 그 간수장을 더 예수 믿게 하는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런 도구화 로마 제국의 도구화로 보금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사용했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를테면 이제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세력들로부터 사도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천부장도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벨렉스도 베스도도 활용해서 그들의 위기를 피해서 오히려 보금을 들고 주인수의 신발을 황제재판을 청구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가서 이 로마를 보금의 센터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AD 64년 즉 보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여 년 만에 AD 64년에 불이 나자 황제 내로가 그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뒤집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은 가장 기초가 성찰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초기 이를테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이를테면 AD 70년까지 그리고 AD 80년까지는 이게 조금씩 강화되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를테면 언론을 통해서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공무원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숫자 세고 있는 지금 생각해봐도 당황스럽잖아요 그 일을 주일날 국가 공무원이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당국으로부터 이를테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방식 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AD 64년부터 70년까지 AD 70년에서 AD 80년까지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AD 80년에서 AD 90년으로 가는 그 와중에 이 로마 제국이 갑자기 부흥시대를 맞이합니다 로마 제국 부흥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이 황제 이 친구가 황제가 되고 그의 큰아들과 그의 둘째 아들 그의 큰아들 티투스 그의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 이들 시대가 이 3대에 걸친 이들 시대가 로마 제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부흥시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윌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공화정 리퍼블릭에서 엠파이어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땅을 크게 넓혀서 전체 지중해를 호수화하는 그 세팅을 이루는 시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리퍼블릭을 아웃시키고 엠파이어를 구성하면서 그의 최대 업적으로 이를테면 이 흑더미 로마를 대리석 로마로 바꿨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헬라제국의 한 근거지였던 이집트가 이를테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이 더 문화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부러워하는 그런데 그런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좋은 것들 유대에 있는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로마로 다 끌어들여서 이를테면 로마를 대리석화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등장한 티베리우스나 그 다음에 칼리쿨라나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나 그 다음 네로 갈바우토 비틸리우스 이들은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저 그런 상태의 로마로 유지시키다가 오히려 로마가 뭔가 AD 64년에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체의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을 베스파리아 뉴스라는 이 친구가 황제가 되면서 콜로세움을 짓는 이 거대한 건축사업 이 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를테면 로마 시민들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그곳은 로마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곳이 된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뭔가 로마 제국이 붐을 일으키는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걸 완성시키면서 뭔가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노스 이래 제2부흥시대가 열리면서 자신감을 갖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로마의 부흥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미티아노스라는 이 친구가 아주 로마 역사 로마 전체 역사에서 보면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하고 나오는 다른 생각이 아닌 자기 황제가 이를테면 주 주이면서 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사상 이라는 걸 만든 거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는 이 빈시 750년에 시작해서 약한 250년 동안 왕정을 하다가 로마가 빈시 500년부터 대략 한 500년 동안은 공화정을 했습니다 공화정은 원로운과 시민들 중심인 거죠 그렇죠 그 공화정에서 이 엠파이어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이 제국의 황제 황제는 이런 일반 피 지배민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들 내부에서는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황제로 앉아있는 그 황제를 로마 같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제1시민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로마 시민인 한 여인이 로마 황제가 지나가니까 그 행렬을 딱 막아 쓰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있던 그 황제가 오늘은 바쁘니 오늘은 지금 행차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쁘니 다음 조용한 기회에 너의 문제를 다뤄주겠소 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제1시민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러 그러니까 로마 1시민인 황제는 로마 2시민 3시민 모든 로마 시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그 재판을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멈추고 그래 네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 이게 배경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재판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부활신앙 문제잖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로마 시민 로로서 제1시민인 황제 그 당시 내로잖아요 내로와 이 문제를 다투보겠다라고 제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AD 64년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고 AD 90년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미티아누스가 AD 80년에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96년까지 왕로를 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로마의 자긍심 로마의 부흥 이런 쪽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로마 시민들 레사와 로마 모든 피지배민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바꾸면서 이 친구가 황제 숭배사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로마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린이 하면서 다들 동의하면서 그 분위기에 협조하면서 천년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단단히 굳혀가고 있을 때 이때 기독교인들 유독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황제 숭배를 수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이 당연히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제국의 행정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200여 명의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압박으로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박해를 하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 디스인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박해를 본격화 하기 시작하니까 AD 64년 이래 숨지기고 있던 이들이 AD 80년쯤 접어들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행정권에 눈에 띄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 숨기 시작하는 어느 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에서 주일날 예배들이로 가는데 경찰이 와서 혹시 교회 가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 저분 교회 가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 와서 교회 가냐고 묻는 이런 분위기 우리가 충분히 느낌 오지요 이런 거는 로마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내세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압박할 때 분위기와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아 느낌이 온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박해라는 건 가차 없습니다 재산도 몰수하고 그들의 직업도 박탈시키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그냥 가차없이 이를테면 사냥감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로마 제국은 제국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 2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를 떠난다 혹은 로마에 근처에 있으면서 숨는다 어디로 숨었느냐 공동묘지나 이를테면 이제 깊은 동굴로 숨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숭배사상을 피하면서 성찬식도 실행하고 그리고 믿음을 실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상징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등장했다면 그때 등장한 상징어는 카타곰입니다 카타곰이라는 말은 동굴 깊은 속 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익투스 물고기 그림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그림 여러분들이 잘 늘 보시잖아요 우리 하이금교회는 우리는 뚱고라고 그러는데요 뚱뚱한 고래 그런데 이제 물고기 물고기를 보면 이제 이 물고기 이 말 이 그리스어의 이 앞자 물자 고자 기자 그 앞자를 이렇게 딴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암호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성찬식을 같이 실행하고 다시 헤어지는 그리고 바로 이를테면 이렇게 그렸다가 바로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본격적인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게 AD 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아래쪽이죠 그 소아시아의 그 해변길을 따라서 일곱 교회가 굳건히 서있는 와우 알렐루야 이 복음 이 세대들이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를 굳건히 세우면서 그들이 이 시대의 압박 가운데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늘 보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글을 쓰게 하는 그들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1차 이제 그들이 이 글의 읽음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를 든다면 이제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긴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 읽고 위에 빌리포 교회 그 다음에 주변에 대살로니가 교회 다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회란 문서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써보는 게시록 또한 일곱 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다른 교회들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글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시대 배경이 어땠는지를 그림을 그려두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런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바로 이런 시대 배경으로 일곱 교회에 글을 써보냈는데 크게 요한 게시록은 다섯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 게시록 시리즈 설교 1차 마무리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 우리 조목사가 요즘 요한 게시록 설교만 계속하고 있지 근데 그게 기대가 아닌 우려가 들어있는 그래서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라 그랬습니다 왜 어느 분은 이를테면 사도행전을 5년 동안 강요하는데도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왜 요한 게시록 10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왜 요한 게시록 설교에 집중하실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그건 다른 여타 성경의 기록들 창세기부터 이를테면 요한 3서까지의 여타 기록들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친숙한데 요한 게시록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싫진 않은데 뭔가 약간의 우려가 섞인 왜냐하면 요한 게시록을 잘못 공부해서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일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6권 성경 전체의 한 권이고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요한 게시록 22장까지 끝을 해야 끝을 내야 알파와 오메아 대신 시작과 끝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균형이 있는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가 요한 게시록과 거리를 좀 두는 이유는 요한 게시록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을 치우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난 9번 설교를 했고 오늘까지 10번 설교를 합니다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을 읽을 때 한 5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5가지냐 손가락이 5개고 5살 때부터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뭔지 궁금하시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의 복주신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복주신다 라는 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아니 모아놓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와우 충격적인 선언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blessed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글을 쓰면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할 수가 어렵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mourn blessed are the meek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y blessed are the merciful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이런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이런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복이 나니 축복을 선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가져다 사용합니다 일곱 교회를 1차 대상으로 하면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urpose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이미지 그러니까 이 게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들을 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우리는 열일 제껴놓고 선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게시록을 읽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들려주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게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곱 교회에 복이 있다라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르쳤다라는 그래서 게시록의 이 첫 번째 게시록의 이야기는 뭐냐 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게시록을 복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교회로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몰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기학교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칭찬과 책망이 있잖아요 칭찬은 좋은데 책망에 굉장히 민감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혹은 뜨뜻미지긴 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하는 거기서 멈추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대상으로 칭찬 잘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책망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교훈도 주고 그 다음에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네 가지 잘하고 있는 점 시정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받을 교훈 그 다음에 받을 약속 이 네 가지를 합하면 이게 블레스드가 되는 겁니다 복이 있나요 이렇게 사실은 이 에베숙 교회가 받은 약속은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서머라 교회가 받은 축복은 약속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는 것 버가모 교회가 받은 약속은 감추어진 만나와 힌도를 준다는 것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약속은 망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받는 복은 흰옷을 입혀주며 생명체계의 이름이 흐리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시험을 명쾌하며 성전 기둥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거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약속 이야기는 게시록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주신 이 모든 복에 더해서 게시록에 이 축복을 불러서해 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게시록 하면 첫째 일곱 교회가 복받은 이야기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고 이 교회를 격려하며 복주신 이야기고 두 번째 게시록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꼭 기억나야 돼 보좌 알렐루야 사실은 뭐 군수 자리 혹은 무슨 장관 자리 대통령 자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인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알렐루야 이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까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게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나온 바로 어떤 기록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록 하면 첫 번째는 일곱 교회가 복을 받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고 세 번째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두루마리 심판을 행하셨다 두루마리 심판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7인 7나팔 7 대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행하셨다 이미 행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심판의 이제 진행 미래 진행 상황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안에 다 하다보신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오우 복받은 이야기 그 복의 스토리로 들어가보면 네 가지라 그랬죠 칭찬 고쳐야 될 직부분 교훈 미래 약속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한 내용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통치 하나님의 통치 보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두루마리 심판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7인 7라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인 역사 우주적 종말 심판이 송돌이체 들어있는 와우 제발 놀래주세요 해서 두루마리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에서 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창조에 들어가 보면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7단위잖아요 7단위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7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위를 가지고 엿새 일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쓰고 이제 이걸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두루마리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적 종말을 정리하시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기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눈물과 고통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를테면 모두 다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상징적 언어입니다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천지창조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약속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만 한번 오신 적이 있죠 베들렘 마국간에 베들렘 마국간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인근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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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 너무 민감하지마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십자가 전에 사내들인 공예재판 때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사내들인 공예원들에게 재림 약속을 주신 적이 있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재림 약속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지 약 한 60여 년 만에 60여 년이 좀 더 지나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세상이 변하지 않을 로마 제국에 세팅이 되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와우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서 세상을 딱 세팅하는데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변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로 세울 것 사실 놀랍게도 천년 같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그 바탕 가운데 누가 이게 변할 것 같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끝장난 거 끝나버린 것 같애 이런 상황인데 너 진정한 심판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심판을 이루셔서 그 아들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심판을 실행하셨다는 것 현재 심판과 미래 심판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결국은 악은 망하고 그 악의 일종이 이제 제국입니다 그들은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면 알아서 다 위로 올라와 이렇게 초대하고 마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 약속을 간절히 속히 오리라 라는 간절한 약속이 게시록의 마지막 장면이고 이 약속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약속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상명령 수행을 전제로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데 아니 그 속히가 2000년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그 속히가 2000년이야 이런 표현은 왜 빨리 안 오시지 이라는 어떤 조급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모든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더 알게끔 기다리시는 지상명령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이야기와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이 간절함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것이 게시록의 전체 큰 흐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일곱 교회에 주신 축복 우리 교회를 포함하죠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교회를 포함한 일곱 교회를 향한 축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세 번째는 두루마리 심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어? 제가 순서를 잘못했어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 약속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읽으면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이 주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소망으로 가진 자는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라는 그 소망을 향하는 우리의 진정한 꿈인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 수행에 있음을 오늘 또 알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